효험이 약간은 기대치 이하였으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모태에 팔을 붙이고 잘 싸맨 뒤 대력음강 해명을 시켜 모태를 오대산에 데려다 주게 지시했다. 모태와 해명이 떠나자 법원은 주요인물들을 대전에 모으고 당부겸 설교를 했다. 이번에 쟁투는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적과 마주할 때 첫째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워하지 말며 저들을 또한 가벼이 보지 말라. 내가 보기에 아직은 때가 이루고 도와줄 사람들이 미처 오지 않았으므로 내 다시 친이 돌며 유력한 고수들을 초빙해 오겠다. 내가 떠난 뒤 그대들은 어느 누구라도 경망이 밖에 나가지 말고 밤에는 번갈아 경기를 하라. 만일 무공이 센 적이 오거든 유덕이 나가 상대하되 날짜를 정해 승부를 가리자고 시간을 늦추는 게 좋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함부로 싸워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법원은 일정 훈실을 끝내자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는 고수를 초빙기 위해 삼사노악으로 떠났다. 구화산의 결투 금신나한 법원은 자운사를 떠났다. 삼사노악에 흩어져 있는 흑도의 검역 고수들을 초빙해다 내년 봄 아미파와 승부를 가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절간문을 나서자 그는 우선 갈 곳부터 정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먼저 구화산 금정봉의 귀원사로 가서 사자천왕 용화와 자명가람 뇌음을 설득해서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는 건강을 일으켜 질풍노도같이 치달렸다. 이틀이 못 걸려서 구화산 아래 당도하자 건강을 꺼두고 지상으로 내려서서 금정봉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구화산은 황산과도 아주 가까운 대다 금정봉은 그 중에서 최고 봉의호 정상에는 지장보살에 육신을 모신 탑이 우뚝 서있었다. 산세도 웅장하고 험준하여 온 산이 기막힌 절경을 이루고 있지만 절기도 엄동설 아니고 또 긴박한 용물을 가지고 가는 터라 법원은 산술 감상할 마음에 여유도 없었다. 한창 산길을 더듬어 오르고 인노라니 문득 울창한 숲속에서 여인과 어린 소년이 까르르 웃어가며 무슨 얘기인지 재미있게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법원은 가던 길을 멈추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산바람도 몹시 찬데 황막하고 외따른 산중에서 어린애가 놀다니 그것 참 이상하군. 그는 의아심이 불쑥 들어 나무숲 근처로 접근해서 유심히 둘러보았다. 불타는 듯 시뻘건 저녁놀만이 서편 나무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뿐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참에 호련듯 어린 소년의 음성이 또 들려왔다. 누나 손사형도 이리 오라고 해요. 저것 좀 봐. 웬 중놈이 엉큼스럽게 이쪽을 두리번거리고 있잖아. 누나 손사형 덜어 이리 오라고 불러요. 저 도깨비 같은 중놈 눈에 띄기라도 하면 골치 아프니까. 말이야 가만 듣자 하니 도깨비 중놈이란 게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다. 법원은 숲쪽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소리나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래도 사람의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요괴나 귀신이 아니면 솜씨가. 제법인 고수가 틀림없었다. 슬그머니 호기심이 이로 수작이나 걸어볼 요량으로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문득 맞은편 산머리에서 쏜살같이 등성이를 타넘으면서 이쪽 숲으로 달려오는 청년이 눈에 띄었다. 겨우 17,8. 새나 되었을까 온통 눈빛처럼 새하얀 옷을 걸치고 있었다. 숲속에 보이지 않는 소년에게도 그게 보였는지. 또다시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손사형 마중을 나가요. 아무래도 저 중놈이 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도무지 안심이 안 되는걸. 그러자 애 땐 처녀의 응답이 법원을 놀라게 만들었다. 쬐꼬만 녀석이 어째 그리 방정 맞으냐. 허둥대지 마. 중이 왔으면. 왔지 그게 무슨 대수야. 제깐 중놈이 아무리 담대하기로서니 구하산에 풀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작자라면 일찌감치 자리를 떠서 볼성사나운. 꼴이나 면하려고 할텐데 뭘. 무서워하니. 법원은 슬그머니 우라가 치밀었다. 어린 것들이 맞대놓고 하듯. 이 자기한테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발칙한 연놈을. 요절내고 싶지만 어디 숨었는지 모르니 어쩌겠는가. 손을 쓸래야 써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치솟는 노기를 억누르고. 잠시 관망해보기로 했다. 이때쯤 백의 청년도. 날듯이 숲속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그 청년이 발길을. 거기서 멈추는 것을 보고. 그 또한 숲속의 연놈들과 한 패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면 역시 용서할 수가 없다. 이놈부터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암습해서. 거꾸로 때리자. 법원은 숲가에서 물러나. 그대로 계속 산길을. 오를 것처럼 멱. 발짝 걸음을 옮기다가 후딱 뒤돌아섰다. 순간 수십 줄기의 붉은 검광이. 번개보다도 빠르게 숲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다. 흐흐흐 저놈이 검광을. 덮었었다 하면 그걸로 끝장이야. 살아날 생각은 아예 말아야지. 그는 비검을. 연신 조종하면서 숲속의 어린 연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주목했다. 한데 백의 정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자약 나무 사이로. 어른거리더니만 찰나지간에 훌쩍 모습을 감추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요 놈 봐라. 제법 눈치 한번 빠르구나. 하지만 이 숲 둘레 수십 장은 벌써 내. 검광 속에 애워 쌓였단 말이다. 그 따위 은심법을 쓴다고 달아날 듯 싶으냐. 어린 반품도 없다. 흐흐흐. 법원이 한창 의기양양해하는 판인데. 자기가 쏘아낸 검광 줄기가 어쩐 셈인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허공에. 딱 멎어버리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장벽에라도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다. 법원은 부하가 치밀었다. 손가락을 뿌리듯 내뻗으며 호통을 쳤다. 받아라. 수십 줄기의 검광이 무서운 기세로 춤추듯이. 위아래로 마구 출렁이기. 시작했다. 그 붉은 칼빛은 일락서산 노을에 어울려서 숲 속을 온통. 시뻘겋게 물들이며 살아있는 꽃뱀처럼 어지러이 꿈틀거렸다. 마침내 법원에. 칼빛은 일대의 수프를 단단히 애워 쌌다. 칼빛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비오듯 우수수 떨어지고 어쩌다 정통으로 맞은. 아름들이 거뭇가지도 쩍. 소리를 내면서 꺾여 쓰러졌다. 어느새. 젊은이들의 음성이 들리던 부근은 텅빈 공터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성이. 차지 못한 칼빛은 한자. 두자 형체 없는 장벽이 되어 전진했다. 하지만. 빗줄기들은 뚫고 들지 못하고 부딪히기가 무섭게 튕겨 되돌아 날아올. 뿐이었다. 그렇거나 말거나 숲 속에선 여전히 낄낄거리며 주고받는 새 남녀의. 말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무엇이 그리도 아기자기 재미가 있는지. 법원은 세 사람을 건강 속에 꼼짝도 못하게 가두어 놓기는 했지만. 맹랑하게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피차가 두고 갇힌 상태로. 대체한 채 한참 동안을 버텼다. 문득 여인의 토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금선 아 이거 모두 내 녀석이 저지른 일이야. 어머니도 집에 안. 계신데 어쩔 셈이냐. 뒤미쳐 제법 굵직한 청년의 음성이 들렸다. 사전에. 낯을 봐서라도 그대가 나가서 상대 좀 해 죽으려. 저 흉물스런 중놈이 뭐가. 불만인지는 모르지만 다짜고짜 독하게 살수를 쓰다니. 정말 못된 놈 아니오. 사저가 날 잡아당기지 않았더라면 저놈의 암습에 맞을 뻔했단 말씀이야. 설마 내가 이토록 남한테 야뽀여도 가만히 있겠다는 건 아니겠지요. 여인이. 대꾸도 하기 전에 어린 소년의 음성이 건방지게 불쑥 끼어들었다. 사형. 그러지 말아요. 우리 누나는 누가 추켜주면 추켜줄수록 콧대가 높아지는 버릇이 있거든. 우리 나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저 죽놈 노는 꼬락선이나 구경합시다. 어머니 야단만 무섭지 않으면 내가 당장 뛰쳐나가서 저 녀석하고 결판을 낼 텐데. 저걸 그냥. 에이그. 흐흥. 여인은. 코우듬만 칠 뿐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음성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법원은 젊은이들의 말투가 아예 자기를 안중해도. 두지 않고 깔보는 기생마저 보이는지라 저도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섣불리 쉽게 상대할 놈들이 아닌 듯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수십 년 이래. 아미파 쪽에서 특출한 인재를 길러냈단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찌된. 세민가.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떻게 저토록 놀랄만한 재간을 지녔을꼬. 철부지가 저 정도라면 어른은 말할 건너 없겠지. 정체를 알 수 없구나. 태울혼원 조사가 세상을 떠난 후로. 오대파 화산파는 비록 구심점을 잃었다고. 하나 자기만 하더라고. 아직은 문파 안에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만큼. 아미파 검선 중에 우두머리로 일컫는 건군정기 묘일진인 제수명과 해동삼선. 숭산 1호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자기와 상대할 적수가 못된다고. 자부해온 터였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면전에 세워두고 조롱을 퍼붓는. 적수가 있는데도 접근할 도리도 없거니와 상대방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벌써 반나절식이나 비검수를 쓰느라 기력을 허비하고 있는데 적은. 도리어 장난삼아 껄껄 대고 있지 않은가. 법원은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다. 적수가 정체를 드러내고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도무지 승부를 낼 도리가. 없다. 그냥 모른 척 떠날까도 생각해봤지만 용두삼이 격으로. 적들에게 개꼬리를 보이는 것 같아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태까지. 적의 낯짝도 보지 못했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럽고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그는 방법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 직공보다는 간접적으로 격장지계를 쓰기로 한 것이다. 목청을 잔뜩 돋구고 숲속을 향해 크게 외쳤다. 요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녀석들. 나하고 상대할 배짱이 있거든. 이리 썩 나오너라. 이 나하노 르신께서. 호생지덕으로 내놈들 목숨만은 절대로 안 닿지마. 계속 그 따위. 장안법으로 눈가림이나 할테면 내 벼락불로 내놈들을 깡그리. 통구이로 만들어 죽이고야 말겠다. 그 언포도 끝나기 전에 숲속에선 또.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저 중놈이 아무래도 똥이 마려운가 봐. 저렇게 악을 고래고래 지르는 걸 보니까 아주 급한 모양인데. 여기서 냄새. 피우면 큰일인걸. 누나 어서 쫓아내줘. 나도 슬슬 배가 고프단 말이야.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내 녀석이 저지른 거니까 난 모른다. 누나 정말. 이러기야. 그럼 좋아. 내가 나가서 한바탕 혼찌검을 내주지. 법원은 그. 말을 듣고 옳다 됐구나. 싶었다. 한마디 충동질을 했더니만 과연 적이. 나타날 모양이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쉴 새 없이 건강을 번뜩이며. 기다렸다. 도대체 어떤 놈들인가. 잔뜩 기대를 하면서 시력을 모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참을 뚫어져라 봐도. 숲속에선 여전히 움직이는 기척이. 없었다. 이게 또 웬일인가. 마음이 변했나. 의아스런 느낌의 조바심이 또. 일기 시작하는 판인데. 느닷없이 여인의 앙칼진 음성이 귀청을 때렸다. 요. 못된 중놈. 엉큼스럽게 뭘 훔쳐보는 거야. 뒤이어 눈앞에 무엇이 히끗하더니. 어느 틈엔가 두 사람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 남자는 아까 보았던 그. 백의 청년이고 자주빗 옷을 걸진 여자는 18구 세쯤 되었을까 한 아주. 절색의 미녀였다. 그녀의 허리에는 장검 한 자루가 천연덕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적이 너무나 뜻밖의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법원은 펄쩍. 뛸 듯이 놀라고 말았다. 그는 자기 소나기에 들린 비검이 텅 빈 숲을 아직도. 쓸데없이 마주해짓고 있는 걸 깨닫고. 얼굴이 붉어져 황급히 검광부터. 거두어들였다. 그 당황하는 꼴을 보고서 처녀가 고개를 살레살레 내져었다.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하라고. 내 녀석의 그 개 같은 모가지를 끊어.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말랴. 법원은 분명 두 귀로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화가 나기보다도 차라리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질 지경이었다. 아무리 재간 좋은 계집애기로서니. 세상에 이 금신나한 법원의 모가지를. 놓고서 죽인다 살린다 장난질을 치다니. 혹시라도 정신이 돌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신세근패 연자야. 그것쯤은 약과라는 표정이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찢어 죽어야 하나. 잠시. 어이없는 기색으로 쳐다보자니. 그녀의 입에서는 아이를 꾸짖듯 엄한 호통이. 또 터져나왔다. 이 흉측스런 중놈 너무도 못됐구나. 내 갈 길이나. 고분고분 가리리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엿듣기는. 왜 엿들었으며 또. 아무 까닭도 없이 악독하게 사람을 해치려들다니. 그건 무슨 심뽔냐. 법원은 속으로 경각심을 잔뜩 높였다. 이 계집을 경솔하게 건드려서 난. 되겠다고 직감했던 것이다. 그는 부득불 고개를 숙이고 얌전히 이곳을. 지나치기로 작정했다. 그건 도우께서 모르시는 말씀 이외다. 난 그저. 친구를 만나려고 지나가는 길인데. 숲속에서 두런두런 말소리는 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길래 혹시나 산속 요괴는 아닌가 싶어. 비검을 쏘아본 거요. 절대로 사람을 해칠 뜻은 없었소. 자 이젠 해명이 되었으니까 난 가겠소. 또. 봅시다. 말을 마치자 법원은 여자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휘적휘적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한데 그가 몇 걸음도 안 걸었을 때였다. 측면으로부터 난데없는 그만한 알이 벼락치듯 바람을 몰고서. 날아드는 게 아닌가. 아차 이거 재미졌군. 방어 자세를 취하려고 했으나. 이미 손 쓸 틈도 없었다. 황급히 고개를 들어 겨우 급손은 면했지만 무서운. 기세로 날아온 그만은 그의 왼쪽 어깨를 딱 소리가 나도록 호되게 때렸다. 만약 법원처럼 고도의 무공을 염마한 자가 아니었더라면 그 일격에 최소한 목숨을 잃지는 않더라도 뼈와 살이 산산조각으로 으스러졌을 것이다. 법원은 저릿저린 말도 못할 아픔에 이를 뿌드득 갈았다. 이건 보통 아픈 게 아니었다. 그대로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처럼 이렇지만 저들이 놓아줄. 성쉽지 않았다. 그는 독이 올랐다. 팔뚝이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을. 억누르면서 마구 욕설을 퍼부어댔다. 요 젖비린내도 안가신 놈들. 네. 불쌍히 봐줘서 그냥 살려두고 가려 했더니만 감히 암습을 해서 남을. 해치다니. 오늘이 나한 어르신께서 내 연놈의 멱줄기를 따놓지 않는다면 성을. 갈겠다. 어, 뒤맛 좀 봐라. 에잇. 짐승처럼 으르렁거린 법원은 보검을. 뽑아들기가 무섭게 두 남녀를 노리고 번쩍 검광을 쏘아 보냈다. 슬쩍 가볍게. 몸을 비틀어 법원의 일격을 피하고 나서 여자는 금빛 찬란한 장검을. 뽑아잡았다. 다음 순간 삽시간에 한 줄기 금빛이 허공으로 치솟더니 법원은. 건강을 맞받아 어우러져 싸우기 시작했다. 백의 청년이 비검을 날려 협공. 태세를 취하자 여자가 말렸다. 손사제 그냥 있어요. 나 혼자서도 넉넉히.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백의 청년은 더 이상 나서지 않고 한편에서 팔짱을 낀. 채 관전하기 시작했다. 법원과 여자의 장검은 반 공중에서 어금니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운 쇠소리를 내면서 무서운 광채를 쏟아냈다. 어느 쪽이 우세를 잡았는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법원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이토록 나이 어린 계집이 상승의 검수를 익혔다니 정말 놀랍고도. 기이한 노릇이 아닌가. 여자가 이 정도로 막강하다면 저 백의 청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지독할 게다. 이것 참 큰일 났구나. 한창 이 국미 저 국미. 골치를 썩이고 있는 판인데 이건 또 웬 날벼락인가. 눈알에 금빛이 번쩍. 하더니 천둥 벼락치듯 엄청난 파공음을 내면서 그만 몇 알이 허공을 찍고. 날아왔다. 일찌감치 전신으로 경계하고 있던 법원은 미꾸라지처럼 금빛. 쇳덩이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표적이 빗나가자 금화는 빙그르. 포물선을 그리면서 주인의 손으로 돌아갔다. 일단 투척했던 금화를. 회수해야만 재차 던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지독한 놈의 쇳덩어리는. 도대체 누가 던지는 거야. 하마터면 어깨뼈가 으스러질 뻔하도록 혼줄이 난. 터라버버는 한편으로 여자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흘끼끼만이 날아든.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저놈은 어린애가 아닌가. 그리 멀지 않은. 언덕바지에 한 열두어.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놈이 오똑하게 서 있었다.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라따아서 염소 뿔처럼 묶어 뻗쳤고 분홍색 저고리를 입었는데 가슴팍에 황금빛 고리가 걸려있었다. 짤막한 흰 바지까랑이. 아래로는 맨종아리 깁신을 신고 있는 품이 앙증스럽기 짝이 없었다. 관옥. 처럼 해맑은 얼굴에 미목도 수려한데 입을 해죽 벌리고 싱글싱글 웃음 짓는 모습이 여간한 장난꾸러기가 아닌 듯했다. 저놈이 던졌구나. 좋다요. 말썽꾸러기놈 어디 맛 좀 봐라. 어처구니 없이 어린 놈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니 법원은 그만 분통이 머리 꼭지까지 뻗쳤다. 그는 악심을 품고서 한 대맞은 보복을 톡톡히 하기로 작정했다. 살기 어린 소나기에서 번쩍하고 붉은 빛 한 줄기가 갈라져 나오더니 곧바로 그 소년을 향해 선전처럼 날아갔다. 금선아 조심해. 동생에게 기습적인 독수가 펼쳐지자 여자는 대경실색 황급히 고함을 질렀다. 법원에 비검을 차 단하고는 쉽지만 도저히 몸을 빼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백의 청년도 기급을 해서 장검을 뽑아 들고 허둥지둥 법원의 검광을 뒤쫓아 달렸다. 어린 녀석도 누이에 당황한 고함 소리를 듣고선 정신이 번쩍 뜨는 모양이었다. 얼른 품속에서 열두 개에 금환을 꺼내들더니 덮쳐오는 붉은 검광을 겨누고 연거푸 날려 보내기 시작했다. 슈욱 땅 손에 들었던 금환 열두 개를 모조리 던지고 나자 그는 두 팔로 머리통을 감싸 안더니 언덕 비탈 아래로 마구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금환에 부딪힐 때마다 멈칫멈칫하면서도 검광은 기세를 잃지 않고 소년의 등어리를 향해 뻗어 나갔다. 하지만 열두 차례나 검광이 방해를 받아서 주춤거리는 사이의 소년은 산빛할 동굴 속으로 사라졌다. 검광에 부딪힌 금환은 모조리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제서야 법원의 검광을 겨우 따라잡은 백의 청년이 동굴 어기에서 그것을 요격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법원의 공세를 착실하게 막으면서 한 발 한 발씩 뒷걸음질 치더니 이윽고 그녀 역시 동굴 입구까지 후퇴했다. 법원의 예측과는 달리 백의 청년의 검수른 여자 쪽보다 뒤떨어지는 듯 소년을 추격하던 한 줄기의 비검을 맞아 싸우면서도 적잖게 힘이 붙여 고전하고 있었다. 여인은 청년이 버텨내지 못한다고 직감했는지 동굴 어기에 당도하기 무섭게 고함을 질렀다. 손사제 빨리 동굴 속으로 다음 순간 그녀는 자기 장검 끝을 노려보면서 한 모금 진기를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기합성을 질렀다. 얍! 장검의 칼빛이 문득 한 줄기 무지개로 변하더니 백의 청년을 압박하던 법원의 검광 속으로 내리꽂혔다. 그 찰나 백의 청년은 몸을 빼내 동굴 속으로 달아나는데 성공했다. 어디 놓칠까? 보냐고 쏜살같이 뒤를 따라온 법원은 이빨을 부드듯 갈았다. 어린 녀석도 백의 청년도 놓치고 보니 개집년을 갈아마셔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다. 그는 더욱 기세를 돋구어 사정업 이 여인을 공격했다. 하지만 자기 편의 위기가 사라지고 나자 그녀는 또다시 차분한 기색으로 돌아와 법원의 엄청난 공세에 대항했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싸웠으나 법원은 도무지 우세를 잡을 수 없어 분노에 초조감마저 겹쳤다. 해는 벌써 진직과 오래였다. 둥근 만월이 둥실 떠올라 나뭇가지에 걸린 채 얼음장보다 더 싸늘 한빛을 뿌리며 자이 미녀와 흉악스런 화상의 격전장을 또렷하게도 비춰주었다. 어떻게 하면 유년의 목줄기를 끊을 수 있을고 한창 악에 바쳐 묘수를 궁리하고 있는 판인대 돌연싱 하고 파공성을 울리며 누군가 나는 듯 이 달려오는 게 아닌가 그는 직감적으로 고수급 검객이 나타났음을 깨달았다. 여인 쪽도 그것을 감지했는지 눈빛이 박히었다. 이어서 쌍방 모두 공수의 손길을 늦추고서 이제 나타날 제3자의 정체에 대해 경각심을 돋구었다. 적이냐 아군이냐 구화산을 오르던 나근의 법원으로선 상대편의 증원군이 닥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자도 방금 울린 파공음으로 보아 이제 나타날 자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윽고 언덕비탈 아래로 새털처럼 가볍게 뛰어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도 아닌 여도사와 소녀 두 사람이었다. 이들을 발견하자 법원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인의 입에서도 환호성이 터졌다. 아앗 두 사람이 그렇게도 가슴 조이며 기다린 제3자는 바로 황산 오은보의 만묘성고 허비랑 그녀였다. 혹시 상대편의 원군이나 아닌가 해서 놀랍고 두려워했던 인물이 쌍방에게 모두 적이 아니라 우군이었다. 법원과 허비랑은 원래 수십 년 전부터 오대파의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터였고 또 여인의 어머니는 허비랑과 늘 왕래하면서 친숙하게 교군을 맺어온 사이였다. 그러기에 두 사람 모두가 허비랑을 우군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법원은 동문 허비랑이 자기를 도우리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의 입에선 엉뚱한 호통소리가 터져나왔다. 왼 중놈이 대담하게도 구하산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게냐 여기 쇄운동은 바로 건곤정기묘일지민 제수명이 계시는 별불암말이다. 알겠느냐 알았으면 썩 물러가거라. 나 허비랑이 한 번은 용서해준다만 두 번째 걸렸다가는 내 손아귀의 뼈도 못 추리게 될 것이다. 법원은 기가 막혔다. 동문 허비랑이 자기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아는 척도 않고 적대시하다니 그는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속으로 저주를 퍼부어댔다. 이 의리도 없는 계집년 동문을 보고서도 안면을 싹 바꾸고 모른 척하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경우냐 말이다. 아무래도 인연은 변심했어. 우리 오대파를 배반하고 적에게 들러붙은 거야 괘씸한 년 분기탱천한 법원은 허비랑에게 맞대거리로 한바탕 욕설을 퍼부으려다가 문득 머릿속에 스쳐지 나가는 것이 있어 입을 다물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지난번 비천야차 마각이 귀띔에 준말이 있지. 허비랑은 거짓으로 와 미파와 깊은 교분을 맺고 본문의 광복을 위해 은밀하게 공작을 꾸미는 중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태울 혼원조사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했다고 하지. 바로 그거다. 허비랑이 방금 날 모른 척하고 꾸짖는 말은 날 깨우쳐주는 뜻에서다. 이곳이 제수명의 소굴이라면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터 그걸 알았으면 어서 여기를 벗어나라는 암시다. 나와 싸우던 저 계집은 분명 제수명의 딸년일 게다. 그러니까 검술도 그토록 대단했구나. 천만다행으로 그 늙은 애비놈이 마침 없었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목숨을 부재했겠나 말이다. 좋다 내 물러가지. 다음 기회를 보자. 그는 보검을 거두어들였다. 나 또한 처음부터 싸울 뜻은 없었소. 쌍방간의 오해가 좀 있었지만 기왕 허씨 도우께서 화해를 붙이시니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 이쯤 하고 그냥 가리다. 법원은 말을 마치고 선뜻 돌아서더니 바람소리률 일으키며 날듯이 달렸다. 그러나 여인이 그냥 놓아 보낼 리가 없었다. 대뜸 장검을 휘두르면서 법원을 뒤쫓으려 하자 허비랑이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운소저 내 낯을 봐서 그냥 놓아 보내구려. 허비랑의 강곡한 만류의 여인은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그리고 머리 숙여 살해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때 달아났던 소년이 동굴에서 나오더니 주섬주섬 금환 열두 알을 주워가지고 돌아왔다. 이것 봐 누나 내 금환이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울상을 짓고 내미는 손바닥 안에는 열두 개의 금환이 스물내 조각으로 잘려져 있는 게 아닌가 법원의 비검에 모조리 반동강이가 났던 것이다. 소년은 앙타를 부리면서 누이에게 때를 쓰기 시작했다. 왜? 그 놈을 놓아줬어. 이걸 물어내란 말이야. 찬아 대사님이 선사한 걸 1년도 못 갖고 놀았는데 요 꼴로 만들었어. 난 몰라. 누나가 물어내든지 죽놈을 이 것 모양 두 쪽으로 만들든지 하란 말이야. 정말 염치도 좋구나. 이른 내 녀석이 저질러놓고 누구더러 때거지를 쓰는 거야. 공연이 날 끌 어다 내세우고서 왜 암습을 했니? 아까 그 중놈이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섰을 때 그냥 가도록 내버. 외워두었으면 그만이지 어쩌자고 화를 돋구어 다시 덤벼들게 했느냐 말이야. 그 놈이 비검을 쏘았을 때 그 알량한 금환이 아니었더라면 내 놈의 목숨은 열두 개 스물네 개가 있어도 모자랄 뻔했어. 어디 그뿐이냐. 손사제 장검은 그 놈의 비검을 막느라고 하마터면 부러져 못쓰게 될 뻔했단 말이야. 이런 판인데도 어거지만 쓸테냐. 누이한테 한바탕 면박을 당하자 소녀는 대거리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겋게 부어서 시근거렸다. 흠 내 금환이 요 모양으로 못쓰게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손사형의 장검이 안 부러진 겉만 신통하단 말이지. 알았어. 약이 바짝 오른 소녀는 누이한테 한마디를 던지고 산동굴로 뛰어들어갔다. 동생의 말을 듣자 무엇에 찔렸는지 처녀에 얼굴이 대뜸 발그레하니 상기되고 말았다. 그리고 허비랑에게 변명하듯이 말했다. 도사님 용서하세요. 저 아이가 너무 버릇없이 굴기는 하지만 그래도 총명하고 근기도 웅후해요. 저의 부모님과 전세의 깊은 인연을 맺어서 귀염만 받느라 어리광의 장난꾸러기가 되고 말았지요. 조그만 걔 제 힘만 믿고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거든요. 세 살 적의 황소 아홉 마리 범 두 마리를 거꾸로 뜨릴 만큼 힘도 장사이긴 한데 그 말을 듣고 허비랑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귀의 문파는 인물도 많거니와 또 당신네들처럼 훌륭한 후배가 뒤를 든든히 바치고 있다니 정말 부럽기 짝이 없군요. 나도 어떻게 의발이나 전수할 제자 하나 얻어보려고 수십 년을 헤매고 다녔지만 운소저의 동생처럼 근기가 웅후한 후배는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여기서 말을 끊더니 멀찌감치 자기 뒤편의 선처녀를 가리켰다. 겨우 이의 하나를 구하긴 했지만 근골도 풍성도 운소저의 동생에 비하면 어림 반푼이나 될는지 어쩔지 원 말끝을 흐리고선 처녀를 손짓해 부르더니 인사를 시켰다. 처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운소저라고 불린 여자는 호들갑스레 자신을 탓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동생 녀석하고 입씨름하길 바빠서 이분 아가씨한테 인사도 못 드렸네요. 덤벙대느라고 허성곤님을 안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허비랑은 빙그레 웃고 나서 처녀를 소개했다. 운소저님 너무 언짢게 생각 마셔요. 이 애는 여몽약 내가 새로 거두어드린 제자예요. 첫눈에 보고 마음이 가서 두어 차례 권유한 끝에 응락은 받았지요. 이 애 아버지는 왕년에 삼상지방을 떨치던 소패왕 철편 염수경 그분인데 오래전 표국 사람들을 잘못 건드려 원안을 사고 촉지방으로 피신해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애를 제자로 달라니까 슬아의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라고 막무가내로 수락을 안 했지만 본인이 날 따를 마음이 생겨 춘추 칠순인 아버님이 세상을 뜨시면 황산으로 날 찾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자니까 이 애 집이 불이 나서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 집은 이미 잿더미로 변하고 놓친 애는 목 떨어진 시체가 되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애 모습은 아무 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돌아올 요령으로 성문을 나섰죠. 그런데 오는 도중 왼강도 패거리와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한 짐 잔뜩 걸머진 것이 니 집을 털어가지고 돌아가는 모양이길래 웬 놈들이냐 묻고 시비를 걸었지요. 그리고는 이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놈들도 모두 한 가닥씩 하는 검술가였는데 별것은 아니지만 내 솜씨를 당해낼 수 없으니까 진보따리 맞아 팽개치고 모조리 달아나도군요. 아깝게도 그놈들 정체도 몰랐어요. 뭐가 들었나 싶어 그 보따리를 풀어보았던 니 웬걸 이해가 기절해서 들어있지 않겠어요. 놀랍고도 반가워서 얼른 깨운 다음 집으로 데려가 아버지에 시신을 화장해서 극락으로 모시게 했지요. 장례가 끝나자 이에는 그 즉시 내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흉악한 강도놈들을 찾아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말이지요. 곁에 선 영홍약은 당시에 기억이 새로운지 벌써부터 구슬같은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고 있었다. 그 청초하고도 가련한 모습을 보자니 운소저 역시 가슴이 찡하도록 동정심을 금치 못했다. 화사 한 용모가 자기와 몹시도 닮아서 마음이 끌리는 데다 그녀의 애처로운 신세를 듣고서 같은 여자 처지로 애틋한 정감이 우러났던 것이다. 운소저는 영홍약과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허비랑을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고 청했다. 허비랑은 공연히 처녀들 수다에 휩쓸리기 싫어 점잖게 사양했지만 운소저는 운소저는 막무가내로 재산 강권했다. 흘깃 제자 영홍약의 눈치를 본이 말은 못하지만 재벗이나 만난듯이 운소저를 따라 들어가고 싶은 기색이 완연했다. 허비랑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에겐 아미파 인물들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가슴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게 발각될까 봐 밤낮으로 전전긍긍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아미파 쪽과 교분을 맺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 섣부르게 참견한다든지 방문하는 일이 드물었다. 뒤가 캥기는 만큼 쓸데없이 만나는 짓은 되도록이면 삼가고 삼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정은 다르다. 공연히 거절만 하다가는 도리어 의심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형편이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내 그냥 떠날까? 했지만 홍약이 운소저와 사귀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고서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먼. 기왕 운소저도 굳이 청하시니 어디 그럼 들어가 맛좋은 차나 한 잔 얻어마시기로 할까요? 스승의 허락이 떨어지자 영홍약은 기뻐서 어쩔 주를 몰랐다. 운소저는 그녀가 거짓없이 천진난만하게 기꺼워하는 표정을 보고서 자기도 기분이 좋아졌다. 허비랑을 앞에 모시고 자신은 영홍약이 손을 잡고서 다정하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구하보산의 난생. 처음 온 영홍약은 보는 것마다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이제 운소저를 따라 들어선 동굴만 해도 그랬다. 바위꿀 속이라 어두컴컴하고 운산할 것으로 여겼더니 촛불 등잔불 하나 없으면서도 사면 벽이 환하게 탁 트였고 대낮처럼 밝았다. 꾸며진 장식들도 우아하고 깔끔한데다 마치 봄날처럼 공기가 따뜻했다. 방금 전에 누이와 입씨름을 하고 뛰쳐들어온 그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다. 여기면서 운소저의 안내를 받고 스승 옆에 자리잡아 앉았다. 찻잔을 놓고서 두 처녀의 대화에 몇 마디 끼어들었던 허비랑은 어쩐지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서 당장 일어나고 싶은데 제자 여몽약은 속도 모른 채 운소저와 아주 일기가 투합되어 일어설 줄을 몰랐다. 스승의 재촉을 거듭 받고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못내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운소저도 마찬가지였다. 동굴 어구까지 배웅을 하면서 여몽약에 두 손을 잡은 채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염소저 황산에서 여기까지는 아주 가까워요. 가시더라도 틈이 나시거든 언제라도 오셔요. 언제 저희 어머님도 뵙게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야 해요. 알았죠. 언니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원수도 못 갚아드린 부료 자식인데다. 사부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수련해야만 할 처지라서 어디 쉽사리 틈을 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군요. 어려서부터 아버님한테 몇 수 무공을 배우기는 했지만 황산 오움보는 산세도 험준하고 여기까지 백몇십 리나되는 길이라던데 왔다갔다. 그 먼 길을 어떻게 쉽사리 다닐 수 있겠어. 요 저처럼 우둔한 것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운소저가 듣고 보니 사뭇 애처롭다. 그녀는 허비랑의 눈치를 흘깃살피면서 다시 말했다. 염소저가 올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내가 오움보로 찾아가면 어떨까요. 물론 염소저의 수련을 방해한다고 사부님께서 꾸짖지만 않으신다면 말이에요. 운소저가 그 외진 대까지 오셔서 이 애를 여러모로 가르쳐만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이지요. 우리 사도가 감히 청하지는 못할 망정 오시는 걸 막을 리가 있겠어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아까울 때처럼 여몽약을 옆구리에 꿰차더니 운소저에게 몽래한 다음 지면을 박차고 산비탈로 속구쳐 올라갔다. 그들이 살이 지는 모습을 운소저는 아쉬운 눈길로 전송했다. 그리고 한동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넋이 른 듯 우두커니 있었다. 농담 한마디 금신나한 법원과 겨루어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였던 운소저는 과연 누구인가 그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먼저 그 부모부터 소개를 해야겠다. 법원이 짐작했던 것처럼 운소저의 아버지는 바로 권곤정기 묘일진인 제수명. 아미파의 으뜸가는 검선이었다. 제시 집안은 원래 사천성. 중경부 장수현에서도 명망있는 가문이었다. 장수현으로 말하자면 물맛이 달고 차갑기로 유명한 우물 장수정을 자랑하는 고울로서 인심도 좋고 순박하거니와 대대로 수명이 길어서 우물 탓이라 여겨 고울 이름마저 그렇게 붙인 곳이다. 제시 가문은 사천성 일대에서도 이름난 호족 2호 문사와 무관을 많이 배출하여 명나라. 중엽에는 중원 전체에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번성했는데 그 중 제수명이 집안은 가장 미미한 혈족으로서 자손도 귀하고 그저 제법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의 부모는 거의 중년을 넘기고 인생의 황홍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제수명을 낳았다. 만년에 얻은 외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총기가 또렷하고 남다른 기상을 지녔으므로 그는 노부모이 사랑뿐만 아니라 외가 친척들에게도 온갖 총애와 총망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제수명은 총명한 자질의 학문도 제자백과를 두루 섭렵하였으며 체력 또한 비범한데다 뛰어난 용기까지 겸비한 청년이었다. 그가 소년 시절부터 흠모하던 인물은 주가나 곽혜와 같은 협객들이었다. 주가는 한나라 초기 호걸 문객들을 모아들이고 충신 개포와의 의리를 끝끝내 지킨 협사 요 곽혜는 한무제에게 죽임을 당한 역사상 최후의 협객으로 기록된 인물이었다. 이들을 본받은 제수명은 기인이사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찾아가서 자기 심경을 토로하며 깊은 교분을 맺곤하였다. 그리하여 사천성과 호남성 일대 사람들은 그를 맹상군에 비겨서 소맹상이란 벼로를 붙여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의 명성은 규방 애 처녀 어린아이들조차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는 19세 되던 해에 부모를 연달아 잃고 젊은 가장이 되었다. 그래도 집안살림을 돌보기는 커녕 벗들과 사귀기에만 정신이 팔렸다. 제수명에게는 어릴 적부터 소꼽동무로 함께 자라온 이성이 있었다. 이름은 순란인 성장해서는 용모도 아리답고 현숙한 덕성을 지닌 규수가 되었는데 두 집안이 가까운 터라서 허물업이 어울리던 사이가 마침내는 애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순시의 가문도 처음에는 청년 제수명과 순란인의 혼인의 별다른 뜻이 없어 순순히 허락했다. 그리고 매팔을 거쳐 사주단자와 예물을 교환하고 약혼식까지 올렸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정식혼 내식을 거쳐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뿐이었다. 두 청춘남녀의 장례는 양 가문의 축복을 받으면서 순탄하게 열리도록 만반해 준비가 갖추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행복에 겨워하던 두 남녀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제수명의 부모가 연달아서 세상을 떠나고 또 세상물정도 모르는 청년이 살림을 떠맡으면서 재산을 제 마음대로 물쓰듯 낭비하다 보니 점차로 가세마저 기울었던 것이다. 약혼녀 순란인의 집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생모가 죽고 계모를 맞이하게 되자 아버지는 계무의 부축임을 받고서 가난한 사위감에 대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파혼할 생각마저 바깥에 드러냈던 것이다. 제수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 장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썼다. 순란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사코 부모의 변심에 저항하며 약혼자를 멀리하라는 분부를 어겼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 혼인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두 남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온갖 곡경을 겪어냈다. 그들이 마침내 백년해로를 한 것은 제수명이 적지 않은 노력 끝에 다시 가세를 회복하고 공명이 떨쳐진 32세의 나이대였다. 약혼녀 순란인도 26세에 관연한 노처녀가 되도록 일편단심 그날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다 평안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그만큼 애정이 각별하게 두터워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들이 부부로 맺어진 지 2,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슬아의 아들딸도 태어났다. 아들에게는 승기란 이름을 지어주고 딸에겐 영훈이란 이름을 붙였다. 순란이니 딸을 낳을 때 지붕 꼭대기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뭉쳐서 사흘동안 흩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승기와 영훈 남매는 용모도 떼어나게 아름다웠고 천성 또한 영민한 자질을 갖춘 신동 1화 마을 사람들은 물론 냉담하기 짝이 없던 외조부의 마음까지도 되돌려 놓았다. 제수명은 필생의 반려자를 얻고 또 장중의 보호과도 같은 남매를 얻은 터라 벼슬길에 올라 부기공명을 누릴 생각조차 포기해버렸다. 훗날 영훈이 장성하더라도 명문 귀족의 집안에 시집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백정에게 주어 자기 부부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인생의 행복을 세속적인 명리에서 추구하지 않았다. 꿀처럼 달콤하고도 즐거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쩌다 외출하여 산술을 즐기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내 순란이네 학문 수준도 남편의 버금깔 정도로 깊었고 시집 온 이후 틈틈이 남편 제수명을 따라서며 수나마 무공을 익히기까지 했다. 그들 부부는 집안에서나 문 밖을 나서거나 멀어져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산청경계 유람을 떠날 때도 그림자는 항상 둘이었다. 어느 날 제수명 부부는 조반을 마치고 어린 남매를 하나씩 안고서 어우르며 재롱을 즐겼다. 한창 어린 것들의 재롱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던 제수명은 얼핏 뒷결에 아내의 가벼운 탄식을 들었다. 흘끗 돌아보니 순란이네 표정조차도 썩 좋은 게 아닌지라 그는 의아해서 물었다. 여보 웬 한숨이오 어디가 편치 않소 얼마나 금슬이 좋은 사이냐 집 안에는 늘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충만하고 서로 얼굴 한 번 붉힌 적이 없다. 결혼한 이래 아내에게서 저토록 한숨어린 표정을 언제 보았는가 말이다. 순란이는 아들의 재롱 떠는 모습을 지그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당초 당신과 저는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어내고 오늘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나요? 저도 당신도 세상에 부러워할 것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보 활짝 핀 꽃도 질 때가 있고 달도 기울해가 있듯이 우리 인생 역시 백년뿐 잠깐 행복에 겨워하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남는 건 한줌 흙의 백골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도타운 애정으로 내세에서 다시 부부가 되자고 철석같이 약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아. 요 우리가 이 아이들 체롱이나 즐기는 사이에도 무정한 세월은 흘러가고 죽음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어요. 문득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수명은 가슴이 뜨끔했다.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는 몇 마디 좋은 말로 아내를 달래주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제수명이 아내 대신으로 우울증에 걸렸다. 순란이는 잠시 울적했다가 이내 어버렸지만 그 심사는 남편에게 그대로 전염되고 말았던 것이다. 제수명은 자는 것 먹는 것조차도 귀잖아졌다. 별일도 없는데 공연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도무지 아무것을 보고 듣고 맛을 보아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다. 아내가 몇 차례고 그 까닭을 물었지만 그는 시종 속마음을 털어 보이지 않았다. 너무 끈덕지게 물어오면 겨우 몇 마디 말로 얼뻑 무려 넘기기만 할 뿐이었다. 뿐이었다. 이렇듯 또 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듬해 봄날 순란이는 임신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어느 날 아침 제수명은 문득 아내에게 뜻밖게 말을 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아미산을 한번 다녀와야겠소. 거기에 은거 하고 있는 옛 친구 간빙여를 만나보고 싶구먼. 당신은 아이를 가졌으니까 산을 오르다 태어라도 놀라면 어쩌겠소. 그러니 나 혼자 갔다 오리다. 그들 부부는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멀어져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운해 한들 어쩌겠는가. 남편 말대로 순란이는 현재 임신한 몸이라. 산을 탈 수도 없거니와 또 집에서 원인 모를 우울증에 걸린 남편이 외출해서 기분 전환을 하겠다는데 혼자는 못 간다고 말릴 처지도 아니다. 그녀는 아쉬운 내색을 하지 않고 선선히 응락했다. 작별할 무렵 제수명은 아내한테 몇 차례고 무슨 말인가 할 듯하더니 끝내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기색을 눈치챈 그녀가 되물었으나 별일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저 홀몸도 아닌데 두 아이까지 돌보느라면 고생이 자심하리라 안쓰러워서 그렇다는 말이 고작이었다. 워낙 솔직하고 단순한 성품인 아내는 아무리 남편에게 향한 정이 깊었어도 기껏해서 몇 마디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깊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 제수명은 집을 나서면서 길어야 반년이면 돌아오마고 했다. 그러나 순란인이 만삭이 되어 또 딸을 낳았는데도 그때까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란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만 깊어졌다. 겨우 자리를 걷고 몸을 추스릴 만하자 그녀는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유모를 한 사람 사서 젖먹이를 맡기고 또 집안 살림과 승기 영혼에 빗바라지는 친척 장씨되게 부탁해 놓은 다음 그 길로 아미산을 향해 떠났다. 그녀는 성치 못한 몸을 이끌고서 천십만고 끝에 마침내 아미후산에 올라가 남편의 친구 간빙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간빙여 또한 협객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로 후산 석글 속에 응가하고 있었다. 순란인은 간빙여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남편의 안부부터 물어보았다. 제 남편이 여기에 왔었습니까? 예 왔습니다. 서너 달 동안 와서 묵었지요. 그런데 한두어 달쯤 전부터 밤늦게 돌아와 잠자는 일만 빼고 매일같이 아미산 일대를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열흘이 훨씬 지나도록 오지 않는 일이 많길래 한 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지냈느냐 물어봤더니 우물쭈물 얼버무리기만 하고 대답은 많길래 더 이상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석구를 아주 떠나게 되었는데 작별하면서 하는 말이 우연히 산중에서 노선배를 한 분 만나 함께 지내게 되었네. 만약 내 아내가 여기 찾아오거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이나 잘 기르고 있으라고 당부해 주게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아미산에 더 머물렀다가 머지않아 일이 끝나는 대로 귀가하겠다고 전하게 하더군요. 여기에 서찰을 한 통 남기고 갔습니다. 저더러는 형수님을 안전하게 대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을 했지요. 지금쯤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아마도 그가 있는 곳은 인적도 끊긴 은밀한 장소일 터인즉 형수님께서 찾아보셔야 헛수고만 하실 겁니다. 간빙연은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계속했다. 그가 떠나던 날 저는 동굴 밖까지 배웅 나갔습니다. 한대 바깥에는 그의 일행인 듯한 사람이 하나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선풍도골의 도인이었는데 아마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도인은 제수명이 나오자 사제 그토록이나 아녀자처럼 정이 많아서 쓰겠나 사부님께서 아시면 자네를 다시 일겁 애 떨어뜨리실 걸세하고 웃음 섞어 탓하더군요. 그러자 제수명도 응수했습니다. 사형 농담 마시구려 내가 스승님을 찾아 나선 동기도 아녀자의 깊은 정 때문이라오 저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이 하도 이상해서 슬그머니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무통일을 돌아서자 그 도인은 내가 뒤따른다는 걸 눈치챘는지 느닷없이 소매자락을 한 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계곡 낭떠러지 아래서부터 연무가 자욱하게 피어 오르더 니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겨우 안개가 흩어진 다음 두리번거리고 찾아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아미사네 들어와 숙년동안 이인을 만나려고 했으니 다만 인연이 닿지 않아 아직껏 이렇게 은둔하고 있는데 제수명은 아마도 운 좋게 서년을만 나서 수련중인 모양이더군요. 그 후 저도 제수명을 찾아보려고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간빙여의 기나긴 설명은 여기서 끝났다. 순란이는 듣고 보니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팠다. 여자의 몸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장구의 기질을 지녔다. 아무리 낙심하고 슬퍼도 남 앞에서 쉽사리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간빙여가 건네준 남편의 그로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내여 보시오. 그대의 아쉬운 전별을 받으며 집을 나선 집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었구려 나는 지난해 가을 그대가 무심결에 한 말을 듣고서부터 문득 인생 100년이란 삽시간에 지나쳐버리는 허무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았소. 그리하여 속세를 떠날 생각을 갖게 되었소. 내 결심이 서고 집을 나서야 했을 무렵 그대는 공교롭게도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말로써 마음 상하게 할 수가 없어 차마 진심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대로 작별을 구했던 것이었소. 나는 아미산에 들어와서 여러 달 동안 헤매면서 선도를 깨우치려고 노력했소. 그리고 우연히도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소. 그분은 전세의 인연을 살파하시고 나를 제자로 거두어드렸소. 지금은 이미 그분을 따라 입산하여 지극히 옹유한 신비의 도리를 일심전력 깨우치는 중이라오. 아직은 비록 하승의 경지에 들었으나 다행히도 귀취의 탈은 벗어났소. 그대와 다시 만나려면 앞으로 3년이 더 지나야 될 듯싶소.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고 아무쪼록 그대 몸조심하오. 훗날 원만하게 득도하면 내 반드시 그대와 함께 응거하리다. 그때가 오면 천지와 함께 수명을 누리고 주한술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소. 구태여 내세에 다시 만날 약소. 따위도 할 것이 없단 말이오. 내 걱정은 일체 떨쳐버리고 부디 그대와 아이들 몸 건강히 지내기만 바랄 뿐이오. 순란이는 그제서야 비로소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이 어째서 우울증에 걸렸는지 그 원인을 깨달았다. 어느 날 자기가 무심결에 농담 비슷하게 인생 100년이 허망함을 탄식 섞어 한 마리 남편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 남편은 스승을 찾아 선두를 깨우친 다음 낮까지도 초도 할 마음에서 아미산으로 들어온 것이로구나. 기다리자. 더 이상 남편을 번거롭게 마음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기다려야지. 남편 제수명은 3년을 기약했다. 3. 연이면 그리 긴 세월은 아니다. 그녀는 비통한 마음을 달래고 간빙여에 호송을 받으면서 아미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 일체 잡념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집안 살림과 자녀의 교육에만 온갖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 했다. 세월은 거침없이 흘렀다. 아들 승기도 벌써 7살이 되었다. 천성이 총명한데다 힘도 무진장세여서 얼핏 모르는 사람은 열두어 살쯤으로 볼 정도였다. 순란이는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별도로 스승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배운 학문만 정성을 다하여 가르쳤다. 영운도 5살 새로 태어난 막내딸도 벌써 3살이 되었다. 영운은 어머니가 오빠에게만 공부를 가르치는 개샘이 나서 자기도 배우겠다고 졸라대더니만 곁에 쪼그려 앉아 오빠 흉내를 내어가면서 앉아 두 자식 그를 깨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오빠 인 승기보다도 이해가 빠르고 총명하기까지 했다. 순란이는 마냥 흐뭇하기만 했다. 무릎 앞에 보석처럼 귀엽고 총기어린 세 자녀를 나란히 앉혀놓은 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아는 것 글과 무예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노라면 고독과 적막감도 모두 잊혀지는 것이다. 이따금씩 생각이 트인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아빠는 어디 가셨느냐 물을 때가 그녀로선 제일 괴로웠다. 아빠는 친구를 만나려고 멀리 가셨단다. 얼마 안 있으면 집에 돌아오실 개다 이렇게 거짓말 섞어 달래주면서도 속으로는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헤아려 보았다. 3년의 계약도 벌써 지난지 까마득했다. 남편 제수명이 약조를 어길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고 자위하면서도 산속에서 말 못할 고초나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무슨 사고라도 일어난 게 아닌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럴 무렵 또다시 기막힌 일이 벌어져 그녀의 가슴 속에 시름에 못을 박았다. 막내 둥이로 태어난 딸아이는 남편이 돌아와서 이름을 지어주리라 생각하고 우선은 젖 이름으로 하하라는 암형을 붙였다. 몇 년 전 순란인이 암이산으로 남편을 찾아갈 적에 이 어린 거세게는 유모를 붙여주었으나 젖이 잘 나오지 않음으로 때마침 젖먹이를 일은 친척 장떼랑에게 맡겨 기를 수가 있었다. 장떼랑은 인품도 서글서글한데다 자기 아이를 가디른 후 정 붙일 대상이 없어 허전하던 참에 하하를 맡았으므로 젖을 뗀 후까지도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키웠던 것이다. 어린 하하 역시 엄마 이상으로 장떼랑을 따랐다. 집도 이웃이려니와 동구 밖으로 탁 트인 전원이 있어 장떼랑은 어린 것을 안고 논둑밭둑을 산책하면서 어우르는 게 가장 큰 낙이었다. 그날도 장떼랑은 점심을 마치고 나서 평소처럼 하하를 품에 안고 논둑길을 걸으며 농구들이 김매는 광경을 한창 구경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큰길 저쪽에서부터 웬 낯선 여승 하나가 마을로 들어서더니 하하를 안고 있는 장떼랑의 개로 곧장 다가왔다. 귀엽게 생긴 아기로군요. 여승은 한참 동안이나 하하를 내려다보더니 손을 내밀어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었다. 장떼랑은 아기가 놀라서 낯을 가릴까 보아 여승의 손길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하는 뜻밖에도 낯을 가리고 울기는커녕 예전부터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고사리 같은 작은 두 손을 쑥 뻗치더니 여승에게 안기려고 버둥거렸다. 그러자 여승이 빙글에 웃더니만 다정한 목소리로 달래듯 말을 건넸다. 신통한 것 아직도 예전에 약속을 잊지는 않았구나. 좋다 그럼 내 너의 주인을 만나보아야겠구나. 그 여승은 선뜻 장떼랑의 품에서 하하를 낚어채더니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앗 우리 애를 훔쳐가요. 장떼랑은 얼결에 아이를 빼앗기고 다급하게 고함을 지르며 여승의 뒤를 허겁지겁 쫓아갔다. 이 무렵 농부들도 오전 일을 끝내고 밭두렁에 모여 앉아 점심을 들던 중이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아무도 그 여승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정신없이 뒤따르던 장떼랑은 그 여승이 제수명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 조금 마음이 놓였다. 아기 엄마 순란이네 무예 솜씨가 뛰어난 줄 익히 않은 터였으므로 아기를 손쉽게 빼앗기지는 않으리라 짐작한 것이다. 장떼랑은 전족을 한지라 발이 작아서 도무지 빨리 뛸 수가 없었다. 그래도 있는 힘껏 뒤쪄다서 헐레벌떡 대문을 들어서고 보니 여승에게 빼앗겼던 하아는 어느 틈인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지 않는가. 그제서야 장떼랑은 안심을 했다. 그리고 괘씸한 여승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부으려는 참인데 문득 여승의 말소리가 들렸다. 2. 아이가 부인의 손에 그대로 길러지면 재성을 크게 만날 것 이외다. 하물며 부인께서는 훗날 입산하실 분인즉 지금 아이의 번거로움을 덜으시고 선현을 맺도록 하시지요. 이 아기는 빈니 가데리고 먼저 입산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손에서 떼어 놓기야 서운하겠으나 잠시 동안의 이별이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순란이는 아기를 더욱 힘주어 껴안고서 응수했다. 2. 애가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제 남편도 외유중이라서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대사께서 얘를 제자로 거두시겠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애 아빠가 돌아오시고 얼굴이나 한 번 보여드리고 싶군요. 그때 가서 남편이 허락한다면 소첩 또한 상관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기의 부친께서는 일회 안에 돌아오실 테니 부녀 간의 면회를 시켜드려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오나 빈니는 긴요한 일이 있는 몸이오라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또 부인은 벌써부터 해성이 가리워져 조속히 깨우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기 단약한 알을 드리겠습니다. 복용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 올린 뜻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여승은 품속에서 단약한 알을 꺼내어 순란인에게 건네주었다. 순란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약을 받았다. 짙은 향기가 당장 코끝에 스며들었다. 놀랍고도 당황하여 이 여승의 말을 믿어야 좋을지 어떨지 몰라 입에 넣지 못하고 망설이는 판인데 그 어찌된 세민가 품 안에 얌전하게 있던 하하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면서 곧장 여승에게로 기어가서 품에 덥석 안겼다. 여승은 흡족한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서 웃음 지었다. 아가야 엄마는 널 안 보내시려고 하는데 넌 따라가겠다는 말이냐 하하는 이 무렵 겨우 옹알옹알 말을 배우던 터였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아주 어른처럼 말도 하고 여승을 대하는 기생마저 공손하기 짝이 없었다. 스님 나 따라갈래 하지만 얼마쯤 있다가 돌아와야 해 여승이 흔쾌히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원하는 바니까 누구도 날 탓하지는 않겠군. 그리고 선뜻 하하를 안아들었다. 순란이는 큰일 났다 싶어 황급히 손을 뻗어 아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여승이 소매자락을 번 뜨크 휘두르자 온방 안은 눈부신 금빛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을 때는 여승과 아기의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였다. 그 광경을 보던 장대랑은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털식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혜롭고 침착한 순란이는 당황한 중에도 속을 감추고 도리어 장대랑을 위로해 주었다. 아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도둑맞은 것도 아닌데 그리 애통해하지 말아요. 바깥양반이 집에 계실 적에 늘 하던 말씀이 있지 않소. 강호상에는 기인이사가 매우 많다고 말이오. 내 보건대 그 여승도 평범한 승려가 아닌 드십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어린 하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소. 훌쩍거리던 장대랑은 겨우 진정하더니 그 여승이 집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더냐고 물었다. 순란이는 차근차근 말해 주었다. 당신이 하하를 데리고 나간 후 승기와 영훈이는 외할머니 댁에 놀러갔어요. 나는 원래부터 친정 식구들이 우리 부부를 허투루 대하는 게 싫어서 가지 않고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린 하하가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기어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더니만 내 앞에 무릎 꿇고 공손히 머리를 세 번 조아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사부님이 날 산으로 데려가려고 오셔도 하는 거예요. 제 할 말을 다 했는지 그대로 다시 기어나가길래 뒤쫓아 나가서 안아들었죠. 그러고 보니 대청마루에 그 여승이 서 있지 않겠어요. 누구냐고 물었지요. 백화산 조흥동에 사는 심리 우담이란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하는 전생의 소승의 죄 자였는데 계율을 범한 죄로 인간이 되어 태어났으나 벌이 닿아여 특별히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말은 당신도 들은 그대로지요. 장대랑 역시 밭두렁에서 그 여승과 만나 벌어졌던 일을 설명했다. 서로 궁금한 내용을 다 주고 받고 보니 기이하면서도 새삼 마음이 쓰라렸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아무리 곰곰 생각해봐도 어린께 제 입으로 여승을 따라가겠다고 한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장대랑은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지 순란이네 무릎을 꼭 지르면서 짓궂은 소리를 했다. 이게 모두 당신의 부부 자신의 탓이야. 어쩌면 그렇게도 예쁘고 영리한 걸 세식이나 낳았다. 그러니 남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도 당연하지 뭘 그래. 그제서야 순란이는 정신이 퍼뜩 들었다. 친정되게 놀러간 남매가 또 있지 않는가 얘들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라도 이 애들마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황급히 하인을 시켜 부르러 보낼 참인데 마침 승기와 영훈 남매가 손을 맞잡고 징징 울면서 들어왔다. 가뜩이나 애 하나를 잃어버리고 속이 상한판에 또 두 남매까지 훌쩍거리면서 들어오는 걸 보니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후닥닥 달려가서 두 어린 것을 안고서 물었다. 왜들 울고 다니는 거냐 외할머님께서 너희들 배움을 안해주시더냐 어머니가 물어도 승기는 눈물만 주르르 흘릴 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영훈이 잔뜩 분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일러바쳤다. 나하고 오빠하고 외할머니 댁에 가서 외사촌 오빠 외사촌 언니들이랑 함께 놀았지. 그러다 왜 사촌 오빠가 날 얕잡아 보고 놀리지 않아 승기 오빠도 화가 나서 외사촌 오빠를 두들겨 팼지 뭘 조금 있다 외숙모님이 나오더니 우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어린 놈들이 제 애비를 닮아서 흉 악스러 깃짝이 없구나. 정말 시알머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 너희 애비도 그렇게 악착스럽지만 난 아수면 아미산에 들어가서 굶어돼지지는 않았을게다. 무슨 놈의 신선 노름을 한답시고 처자식 다 내버렸는지 원 남 부끄럽지도 않니 하지 않겠어. 엄마 외사촌 오빠도 승기 오빠 더러 애비 없는 후레 자식 이라고 욕했단 말이야 오빠는 어른한테 대들지는 못하겠고 화가 나니까 날 끌고서 뛰어온 거야 영훈은 엄마한테 미주알고주알고에 바치더니 장대랑의 손이 빈 것을 보고서 물었다. 내 동생은요 천진난만한 딸애의 물음을 듣자니 술라니는 또 가슴이 메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억지로 화사한 표정을 짓고선 남매를 달랬다. 내 동생은 아빠가 사람을 시켜 데려갔단다. 두 남매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활짝 웃었다. 그것 봐 왜 숙모가 거짓말을 했어. 아빠는 죽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째서 집에 돌아오시질 않는 거지 왜 동생만 데려가시고 우리는 안 데려가시느냐 말이야. 장대랑이 철부지들에게 한마디 귀띔해 주었다. 너희 아빠는 이래 밥만 자면 돌아오실 게다. 남매는 그만 뛸 듯이 기뻤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엄마가 서글픈 눈길로 망연히 쳐다보는 것도 몰랐다. 그날부터 남매는 날마다 장대랑을 졸라댔다. 함께 대문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오시는 걸 마중하자는 것이다. 장대랑은 펄쩍 뛰면서 말렸다. 막내를 잃어버린 터의 두 아이들 마저 잃어버릴까 보아 대문 밖에 다 내놓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도 엄마 순란이는 체념한 기색으로 아이들의 성화를 말리지 않았다. 심리 우담과 같은 인물이라면 대문 방문을 꽁꽁 걸어잠 끈다. 해도 아이들을 납치해 가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애들이 하겠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저 장대랑 덜어 더욱 주의해서 살피라는 당부 한마디만 했을 따름이었다. 여섯째가 되었다. 어린 남매는 어머니에게 당부를 마치자 매일 하던 버릇대로 장대랑 함께 대문 밖에 나아가 동네로 들어오는 큰길 쪽을 살폈다. 부모와 자식간의 정리는 천륜으로 맺어진 것이다. 어린 나이에도 그들은 한시라도 어서 아빠가 돌아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문간에 기대어 그 작은 눈망울을 잔뜩 크게 뜨고서 하루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순란인 역시 심리 우담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가의 부친께서는 이래 안에 돌아오십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자 그녀 또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앉으나 서나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천성이 조용한 그녀는 남편 제수명이 집을 떠난 이후로 좀처럼 여간한 일이 아니면 대문 밖을 나서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새 아이들을 따라서 문간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다. 엄마 엄마 한테 물었다. 아빠는 어째 아직도 안 보이시는 거야.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물었다. 엄마는 그래도 대꾸할 말이 없었다. 처음 몇 차례는 대답해 주었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 하기에 지쳐버렸다. 반나절이 넘도록 기다리는 동안 해는 이미 서산으로 밭 넘게 기울었다. 엄마 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실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어린 것들 앞에서 내색은 안치만 순란인의 가슴속은 더할 나위없이 조급했다. 이제 남은 날짜는 내일 하루뿐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약이 없다. 몇 달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다.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두 남매를 물끄러미 바라보자니 속은 더욱 쓰라리기만 했다. 벌써 몇 번이나 문 닫고 들어가자는 말을 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무슨 영감 같은 것이라도 있는지 남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아이들처럼 오늘은 남편이 반드시 돌아온다. 확신하고서 돌기둥처럼 묵묵히 서있었다. 또 시간이 흘렀다. 해는 벌써 서산 넘어진 집과 오래고 자욱한 저녁 안개만이 사방으로 깔렸다. 밭 갈던 농부들도 쟁기를 어깨에 걸머지고 석양빛 아래 웅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성내에 들어갔던 장배랑의 남편이 돌아왔는지 아내를 소리쳐 불렀다. 잠시 후 돼지 위에는 정막이 감돌고 남편과 아빠를 모기 매도록 고대하는 사람들의 외로운 모습만이 망구석처럼 서있을 뿐이었다. 이따금씩 둥지로 찾아든 까마귀들이 나무 위에서 시끄럽게 우지져 정적을 깨뜨렸다. 순란이는 오늘도 가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무릎 앞에 옹기종기 서 있는 두 남매의 눈에 글썽글썽 눈물이 고였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겠는 모양이다. 그녀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무정한 아빠 오늘도 안 오시는구나. 얘들아 이젠 들어가자. 내 왕씨 영감더러 고기볶음 하고 닭 두 마리를 튀겨 놓으라고 일렀다. 아마 지금쯤 다 익었을걸. 우리 들어가서 맛있게 먹 자꾸나. 미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귓결을 스치는 파공성을 들었다. 두 아이가 무얼 발견했는지 호들갑스레 소리쳤다. 엄마 저 비둘기 좀 봐 어서요. 다음 순간 눈앞에 무엇인가 번뜩하더니 한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기절 초풍을 한 그녀가 황급히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문 안으로 피해 들어가려는데 문득 귀에 익은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남매 어째서 날 피하시오. 아들 승기가 제일 눈치가 빨랐다. 그는 이미 아빠가 돌아오신 것을 깨달았다. 영훈 역시 어린 기억에도 아빠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아빠 아빠 두 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르르 아빠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과연 이분이 돌아오셨어. 이분이 남편의 모습을 그제서야 알아본 아내는 멍하니 넋이 른 표정으로 한곁에 서있을 따름이었다. 가슴이 찡하도록 격한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드는데 천만마디 하소연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사방천지는 이미 어두컴컴하게 땅거미가 깔렸다. 여보 우리 들어갑시다. 제수명은 두 아이를 덥석 안아들고서 아내를 재촉했다. 왕씨 영감이 저녁 준비를 마쳐놓고 안주인을 부르려고 부엌에서 나오다가 주인 부부가 나란히 들어서는 모습을 보더니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했다. 저녁 식사는 이미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순란이는 남편이 선도를 배운 것을 아는지라 비린 음식을 제외하고 소식을 들기를 권했다. 제수명은 고개를 내져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곡기를 끊고 벽곡하는 몸이오. 우선 식사부터 하구려 다 먹고 난 다음 내 얘기를 해주리다. 아내가 제삼 권해도 제수명은 끝내 익힌 음식을 들지 않았다. 결혼한 이래 부부가 한자리에 있으면서 혼자 밥을 먹기는 처음이라 순란인도 아이들도 입맛이 있을 리 없었다. 몇술 뜨는 둥 많은 둥상을 물리고는 제수명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제수명이 입을 열었다. 내 당초 선도의 뜻을 두고 아미산으로 스승을 찾아 나섰던 것은 모두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소. 당신 푸념처럼 인생 백년이 하룻밤 허망한 꿈처럼 쓰러져 간다는 것을 깨닫고서 나는 몇날 며칠 밤낮에 고민한 끝에 마침내 선수를 터득하여 죽음의 겁난 으로부터 번 원하리라 결심한 거요. 내가 먼저 성공하면 그 다음으로 당신을 이끌어 우리 모두가 불로장생의 도를 추구하고 윤회의 수레바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이었지. 당시 그대는 임신한 몸이라 공연히 심신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친구 찾아 나선다는 말로 둘러댄 것이었소. 나는 아미산이 연기가 서리고 빼어난 명산이라고 익히 들었기에 그곳이라면 반드시 지닌 이은거 하고 있으리라 확신했소. 그래서 얼음처럼 싸늘한 동굴 속에 거처를 정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온산을 헤매고 다녔다오. 더구나 인적 이 닿지 않는 곳을 샅샅이 뒤졌지. 이렇듯 두 달 남짓 헤매던 끝에 나는 드디어 장미조사님을 만나게 되었소. 그분은 나를 자세히 살피더니 이런 제아의 제자로 거두어 주시더군. 그리고 당신까지도 이끌어 입도 하도록 허락을 내리셨다오. 장미조사님은 우리 부부와 또 다른 선연을 맺고 있다고 하셨소. 그래서 쉽사리 허락해 주신 것이지. 다만 그대와 나 모두가 이미 동신을 잃었으므로 지금은 겨우 하승의 건법만 익힐 수 있고 장차 다시 병법을 전수받은 다음 입도 과정에 들어가 비로소 상승 경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셨소. 나는 빙벽의 동굴 속에서 3년 동안 고심 참담 하며 건법 수련에 정진 했지. 수련 도중 몇 번이나 사부님께 아래고 하산하려는 욕망이 끌었지만 그래도 꼭 참고 버텼소. 며칠 전에는 정말 못 견디게 당신과 아이들이 보고 싶었소. 그때 마침 어제 일이지만 우담대사께서 한 계집아이를 데리고 동굴로 날 찾아왔더군. 내 현륙이라는 말씀이셨소. 그리고 분역 안에 첫 대면을 시킨 다음 장미조사께 내가 하산하도록 부탁 말씀까지 드려줍디. 다 집에 돌아가 당신을 데려다 입문시키라는 것이지. 우담대사가 우담대사가 당신에게 단약한 알을 선사하셨다는데 복용했는지 모르겠소. 그 단약이 바로 역골 선단 인데. 순란이는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하늘에라도 오른 것처럼 기뻤다. 제일 걱정했던 막내 하하가 아빠를 대면하고 무사하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웠던 것이다. 그녀는 막내가 우담대사를 따라가 을대의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그리고 단약은 아직 복용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제수명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입산한 다음에 복용하는 게 좋겠군. 찬하대사의 법고 순란이는 부부가 함께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안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남편에게 물었다. 제수명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몸밖의 물건을 무엇에 쓰겠소? 재산을 정리하여 사촌 형님께 맡기고 약간은 집안의 남녀 하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딸아이는 선고를 타고 났으니 함께 데려 가야겠소. 승하는 장사촌 형님을 의부로 삼아 장례 우리 제시 문중의 종사를 잇도록 합시다. 2 아이는 인품이 뛰어나니 만큼 반드시 우리 가문을 빛내게 될 것이오. 승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떼어놓고 선을 배우러 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영훈 역시 오빠와 멀어지기를 싫어하였으므로 몇 번이고 잘 파일러야 했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역 칠정을 잘 억제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라. 그는 승기를 가까이 불러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제3 타일러 했다. 부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부류라는 말도 했다. 승기는 감히 부친의 분부를 어길 수 없어 누나 속으로는 여간 괴롭지 않았다. 순란이는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서 간절하게 따로 타일렀다. 너는 몸을 정갈이 하고 공부에 매진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도록 해라. 나는 평범한 사람의 불. 과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도를 닦으신 후에 나를 끌어주시려고 하지 않니? 그러니 내가 나중에 도를 닦아 성취가 있게 된다면 너를 끌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정말 바보같이 그런 도리를 모르고 헤어지는 일에만 서러워해서 되겠느냐? 승기는 어머니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좀 마음을 놓고 누이 동생에게 부탁했다. 만약 어머님께서 나중에 나를 찾아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쪼록 부탁드려서 나를 데려가도록 애써 주렴 했다. 제수명은 재산을 모두 장씨 부부에게 주고 자식을 의탁하면서 잘 돌보아 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 했다. 장명덕은 반나절 동안이나 가산을 모두 물려주고 떠나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그가 하는 대로 따르기로 약속했다. 제수명은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자기가 식구들과 떨어져 외지로 벼슬을 살러 떠나니 집안의 재산을 장씨에게 물려주니 승기의 교육에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상당한 금전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꾀해서 두 개의 보충과 하나의 상자를 준비했다. 그리고 두필의 말을 사서 보충과 상자를 씻고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음기를 떠났다.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자 제수명은 순란인에게 말해서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 보충 안에서 몇 가지 일용품을 꺼낸 후 말에 채찍질을 가해 두필의 말이 멋대로 달려가도록 했다. 그는 바람막 이로 따라 이 영운을 감싸등에 메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제수명의 입에서 일어나라 하고 외침 소리가 터지는 순간 그의 몸은 비호처럼 허공을 날아가기 시작했다. 아미산에 이르러서 그는 장미진인과 동문 사형제들에게 아내 왔다를 인사시켰다. 그 후 두 부부는 동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심 전력으로 수도했다. 몇 날 장미진인이 복내로 떠나고 제수명 부부가 여러 도우들과 함께 아미파를 창건한 이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도우며 오잭 의협의 길을 걸었다. 그는 두 명의 자랑스런 제자를 길러냈다. 그 후 그는 병에 다시 태어남 했고 사형현진자는 두 번 그들을 도화시켰다. 부부 두 사람은 마침내 상승의 도법으로 참선하여 아미검선에 영수가 되었다. 순란인은 구하산의 청정함을 몹시 좋아하여 그곳에 하나의 동굴을 만들고 영웅과 함께 기거했다. 그녀는 아미상과 구하산을 왔다 갔다 하며 딸을 가르치고 돌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허비랑을 만났다. 허비랑은 유난히 친근하게 굴며 몇 번이나 순란인을 사 부로 모시겠다고 간청했으나 순란인은 겸손하게 거절했다. 허비랑은 종종 동굴에 와서 영혼을 운코 라고 불렀다. 승기는 부모가 신선의 도를 찾아 떠난 후 열심히 노력하여 문무겸전한 인재가 되어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아내를 맞아들이고 자식을 낳았다. 그는 매일같이 어머니가 약속대로 돌아와서 자기를 신선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기다렸으나 한 번 떠난 부모로부터는 감감 소식이 없었다. 그는 아미산으로 세 번이나 찾아갔었으나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후에 현진자가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한 그루의 육지 인간의 모습을 한 영허만 약초를 얻도록 배려해 주었다. 육지를 복용한 그는 오래도록 수명을 누릴 수 있었고 영약의 힘으로 병해하여 사천성 동쪽의 이씨 집안에 다시 태어났다. 어릴 때 이름은 금선이었다. 그는 그때까지 순란인을 기어 하고 있었으며 매일 전생의 부모를 그리워 했다. 순란인은 성도하게 되자 예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선을 구하산으로 데려와 영웅과 함께 살도록 했다. 그가 바로 이 어린아이 인 것이다. 그 백의 청년 백협 손남은 추운수의 명을 받고 제수명 순란인 부부를 초청하는 한편 또 한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미산을 거쳐 구하산에 온 것이었다. 손남이 먼저 아미산에 도착해보니 제수명은 벌써 동굴을 떠나고 없었다. 그래서 구하산에 달려와 순란인을 만난 손남은 그제서야 이번에 각파에서 제자를 거두어들이고 많은 다른 파의 방문자도 무리들이 아미파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대 화산 두파는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쌓인 원안을 풀고자 절체부심 하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의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일단 싸움이 벌어진다면 각파의 검선들은 공전에 재앙을 받게 될 형편이었다. 순란인은 손남에게 말했다. 내년 봄에는 자운사를 파괴하게 될 것인데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될 것이다. 자운사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어렵지 않지. 나도 응당 도울 것이니까 재수명 어른도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래서 묘강 일대로 떠난 것이야. 아직 때가 이르니 너는 동부에서 잠시 머물며 나를 도와 한 가지 조그만 일을 처리해 주도록 해라. 나중에 일이 끝나고 가면 시기가 적절할 것이다. 손남은 사부의 명을 받고 하산하기 전부터 몇 분의 이인들을 알고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잇따라 추운 수와 취두인 순란인 등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늘같은 선배였고 이름 높은 검선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를 총애했으므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지금 순란인이 자기를 높이 평가하여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니 더욱 기뻤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어렵고 아직까지 도 동심에 젖어있는 상태였다. 사배께서는 무슨 일을 저에게 시키려 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란인이 대답했다. 아직 말할 때가 되지 않았다. 우선 반나절 동안은 나가서 친구를 만나 꼭 필요한 물건을 한가지 빌어오도록 해라.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해 주겠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 황산의 찬화대사에게 갔던 영웅과 금선이 돌아왔다. 순란인은 그 두 사람과 손남을 인사시켰다. 사흘째 되던 날 순란인은 산을 내려가기 전에 영웅에게 당부를 했다. 내가 떠난 후 손사제를 선하에 방에 있도록 해주어라. 손사제는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공행이 아직 얕다. 내가 수시로 내 아버님께서 지으신 원원경에 원원경에 있는 검술편을 그에게 가르쳐주면 그가 우리를 찾아온 일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선하는 직곳게 행동하지 말 것이며 별일이 없는 한 이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사마웨도의 각 문파는 하나같이야. 미파를 원수로 여기고 있다. 만약 정체가 수상한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고 너희들이 미처 동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전도 팔진도 안으로 피하도록 해라. 그러면 무사할 것이다. 그녀는 당부의 말을 마치고 떠나갔다. 원래 건군정기 묘일진 제수명은 두 번째로 입도하여 백여년간 고된 수련을 한 끝에 천지가 흩어지고 합의라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영훈 일행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구화산 부근에는 다른 문파와 좌도 방문의 무리들 뿐이없므로 혹시 무슨 병고가 일어날까 염려하여 이동 고를 타우의 산세에 따라 음향으로 나누고 밖에는 부적을 붙이는 등 공을 들여 전도 팔진도 를 펼쳐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무도의 조예가 깊은 좌도 방문의 무리들이라도 함부로 그 안으로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일단 진 안으로 몸을 숨기면 적은 진 안에 숨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아무리 무서운 건강도 진 안으로 침범할 수 없었다. 이날 영훈은 손남에게 원원경에 있는 검수를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었고 금선은 동굴 밖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호련 허공에 몇 가닥의 붉은 빛이 어른거리더니 바위 앞에 키가 작고 뚱뚱한 화상이 내려섰다. 금선은 즉시 그 화상이 요사스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재빨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영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영훈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구화사는 제수명이 동굴을 깎아 별부를 만든 후 좌도 방문의 무리들은 감히 이 근처에 들어서지 안았던 것이다. 오늘 나타난 사람이 필시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침입자의 동정을 엿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 자의 무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전도 팔진도 의 감방과 고니의 사이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았으며 손남은 건궁에 자리잡고 응원토록 했다. 그 후 금선이 무례한 말로 법원을 격노하게 만들었으 때 손남은 영혼이 있는 쪽으로 오려고 했었다. 그런데 일단 방위를 이탈한 다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 어려웠다. 그가 처음 건궁에 서 있을 때 멀리서 영혼과 금선 두 사람이 웃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무척 재미있다고 느끼고 두 남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일단 그가 건궁의 방위에서 벗어나자 맞은편은 빽빽한 나무숲이 우거져 있을 뿐이었다. 두 남매의 음성은 들려 왔지만 종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화상이 흉악한 눈빛으로 숲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적이 눈앞에 있으니 되돌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원래의 위치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방위를 잡을 때는 영훈이 인도를 했지만 지금은 혼자 힘으로 방위를 찾아야 했다. 그는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되자 기억을 더듬으며 건공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그가 막 감공으로 몸을 이동했을 때는 법원이 독수를 펼치고 있었다. 만약 영훈이 빨리 손을 써서 그를 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웬일인지 금서는 평소에 허비랑을 이상스러울 만큼 극도로 미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꺼 들떠보지 않다가 그녀가 떠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손남과 함께 나왔다. 영훈은 입을 열어 그를 나무놨다. 이 녀석 너는 갈수록 말썽이구나. 허비랑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머님 마저도 그녀에게 예의를 차리는데 너는 어째서 오늘 그를 본체만체 했느냐. 상대방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너무도 예의를 모른다고 비웃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너는 그저 몇 개의 하찬 응 그만을 망가뜨렸을 뿐인데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이냐. 그리고 외부 사람 앞에서 그 따위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마치고 영훈은 손남을 견눈질해 고왔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전생에서 나의 오라버니 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금생 에서는 나의 동생 이란 말이야. 물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나에게 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안다. 오늘부터 나는 아버님이 계신 고수로 가서 살겠다. 너 혼자 여기서 살도록 해라. 말을 마치자 그녀는 금선의 말도 듣지 않고 한 줄기의 하얀 광채로 화해 하늘로 날아올랐다. 손남은 두 사람이 입씨름을 하자 만류할 생각이었으나 어느 사이에 그녀는 종족을 감춘 이후였다. 그는 몇 마디의 말로 금선을 남으랬다. 금선은 속으로는 당황했으나 거트르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짐짓 말했다. 손사형 너무 초조해 하지 마세요. 우리 누나는 사실은 나를 귀여워 한답니다. 우리 남매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말싸움을 하곤 했어요. 누나는 신법이 굉장해서 다른 사람은 누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초조하게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돌아오신 다음에 천천히 방법을 강구해 보기로 합시다. 사형 형께서는 재간이 별로 뛰어나지 못하잖아요. 물론 저는 더욱 형편없지요. 원래 저는 어머님이 떠나시면 여기저기 놀러다닐 생각이었어요. 이제 재간이 뛰어난 누나가 떠나고 없으니 할 수 없이 저는 가까운 부근에서나 놀아야겠네요. 먼 곳으로는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손남은 그 말을 듣고 빙글에 웃었다. 사제는 무척 담이 큰 사람이잖아. 어째서 멀리 가서 놀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혹시 무슨 단단 희 쓴맛을 본 거 아니냐. 사요의 출연. 금선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웃었다. 헤헤헤 누가 아니랬어요. 얼마. 전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나는 뒷산 취선애가 매우 놀기 좋다는 소문을 듣고 누나더러 함께 가자고 졸랐지요. 하필 그날 그 도깨비 같은 도고 가바둑을 들어왔기 때문에 누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는 금황과 보금을 들고 몰래 동구를 빠져나와 그곳으로 달려갔답니다. 때는 마침 늦가을 이라서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빨간 감이 주렁주렁 익어 있었어요. 산은 마치 불타는 듯 선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게다가 저녁 놀이 온 누리에 쏟아지고 있어서 경치가 아주 볼 만 했어요. 내가 한창 신이 나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벼랑가에 있는 동굴에서 조그만 말 한 마리가 뛰어나왔지 뭡니까. 그 말은 두 뼘도 채 안 될 정도로 작아서 매우 앙증 맞았어. 그 위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꼬마더군요. 그 작은 사람은 단풍나무 숲 속에서 날듯이 말을 달립디다. 나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척 기뻤어요. 말과 사람을 잡아 집에 가지고 와서 데리고 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발걸음이 꽤나 빠른 편이지만 몇 바퀴나 맴도라스나 그것들을 있다. 나가 잡을 수가 없더군요. 마침내 그것들은 돌비 아래 있는 조그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동굴은 입구가 아주 좁아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급해진 나는 보검을 빼들고 돌비 아래를 마구 찔러댔지요. 동굴을 넓힌 다음 들어가서 그놈들을 잡을 생각이었답니다. 나 는 그때 한 자루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원래 어머님께서 입도 하실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단련했던 이기였어요. 무척 예리하기 때문에 돌은 말할 것도 없고 강철이라 해도 한 번 후려치면 두 토막이 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반나절이나 후려쳤는데도 그 바위는 털끝 만큼도 손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서야 나는 바위에 지렁이 같이 구불구불한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죠. 나는 바위를 깨뜨릴 수 없는 원인이 그 글자 부적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신경질이 나더군요. 그래서 찬화대사께서 나에게 준 금환을 꺼내서 그 바위를 후려쳤어요. 그 바람에 하마터면 나는 죽을 뻔했어요. 금환으로 겨우 세 번을 때렸을 뿐인데 그 바위가 내 쪽으로 무너져 내렸거든요. 곧이어 한 기닥 황풍이 일어나며 역겨운 비린내가 코를 찌릅디다. 그러더니 문득 바위 틈 사이로 한 여인의 머리가 나타나지 뭡니까? 누런 머리카를 산발하고 잇었는데 몸뚱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척 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무서워하지는 안하더요. 여인의 몸뚱이는 바위 틈에 끼인 듯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끊임없 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나보고 바위를 한 번 더 깨뜨려서 자기가 빠져나오도록 틈을 넓혀달라는 뜻 같았어요. 내가 막 그녀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였어요. 여인은 내가 잠시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한 대대에 화가 났는지 얼굴 가득 노기를 띠더군요. 그때 그녀의 두 눈에서는 짙은 남색의 광채가 번쩍거렸으며 나를 향해 깨악 깨악 하고 두 번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는 날카롭고도 소름끼치게 무서웠어요. 동시에 더욱 역겨운 비린내가 왈칵 풍깁디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게 만드는 지독한 냄새였어요. 그제서야 나는 여인이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인적 없는 심상군곡의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겉으로 보아 요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내 뇌리를 스쳤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워지대요. 나는 그만으로 그 여인을 때려죽이고 싶었지만 만약에 그녀가 선량한 사람으로서 요법에 걸려있을 뿐이라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여인은 갑자기 더욱 화를 내며 맹렬히 힘을 주어 몸뚱이를 앞쪽으로 솟구쳤는데 그 결과 대여섯 자정도 바위 틈에서 몸을 내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커다린 입을 쩍 벌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나를 와락 물어뜯으려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나는 그 여인과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그녀 역시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했으므로 나는 그녀의 독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때서야 나는 그 요괴가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뚱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빠져나온 몸뚱이는 납작했고 보통 뱀처럼 둥글둥글하지 않았으며 몸뚱이는 온 통 파란색 비늘로 덮여 있었는데 햇살을 받자 번쩍번쩍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나는 그것 이 사요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어찌 가만 놔둘 수가 있었겠어요. 나는 그만을 꺼내어 사요를 때려죽여 후안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만을 막 꺼내들었을 때 한 차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퍼지는 바람에 나는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이곳에 돌아와 있었으며 어머님께서 나를 품안에 끌어안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일이 꿈만 같이 느껴져서 나는 재빨리 어머님께 물어보았어요. 어머님은 나보고 조용히 정향을 하라고만 하시며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제서야 온몸이 시큰거리고 아픈 것을 느꼈지요. 며칠이 지난 후에야 완쾌됐어요. 그 후 내가 다시 어머님께 물어보았더니 그제서야 어머님은 그날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취선의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머리통에 뱀의 몸뚱아리를 한 요물은 원래 미인망이라는 요괴였어. 요 그놈의 독성은 비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기 때문에 도력이 뛰어난 선인께서 취선의 아래에다 가두어 봉쇄시키고 두 장의 부족으로 그놈이 움직이지 못하도 록했던가 봐요. 그날 나에게 쫓겨 도망치던 그 작은 사람과 작은 마른 육지라는 신물로서 사람이 그것을 복용하면 탈퇴 황골할 뿐 아니라 수백년 이나 더 살 수 있다나 봐요. 특히 도행을 쌓는 사람이 기현을 만나 그 물을 먹게 되면 수백년 동안 고된 수련을 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역물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이한 맹수나 독충이 있어서 사람의 침임을 방비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나는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 역물을 잡아서 가지고 놀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만을 꺼내 산바위를 후려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부적을 훼손하게 되었고 하마터면 사요를 풀어놓아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킬 뻔했던 거지요. 다행히 옛날에 그 요물을 잡으신 분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시고 쇠사슬로 그 요물의 몸뚱이 아랫부분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요는 몸뚱이를 반밖에 빼낼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금환을 던졌을 때 남아있던 하나의 부적이 효력을 나타내어 앞에 있던 산바위가 무너져서 다시금 그 요괴를 눌러버렸던 거예요. 이때 나는 사요의 도끼에 쇠였고 산바위가 무너지느라고 받은 충격에 의해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다행히도 그때 어머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서는 그 요물은 동굴 안에 갇힌지 이미 수백년이 지나는 동안에 동굴 안에서 고된 수련을 쌓았기 때문에 공행이 크게 중진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셨어요. 육지는 남수 두 놈이었는데 수컷은 좀 더 오래되어 이미 사람의 형체로 변화되었고 암컷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 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육지들은 영통하여 사람이 사유의 독에 쏘이면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것을 알고 그 작은 동굴 부근에 보금자리를 꼬미고 있었던 거지요. 그날 수컷 육지는 암컷 육지를 타고 놀러 나가다가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자 황망히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도망치다가 사유가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유는 벌써부터 두 놈의 육지를 잡아먹으려고 침을 삼키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눈앞으로 달려오는 데야 어떻게 그것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가련하게도 그 육지는 얼른 피해져요. 지 못했어요. 수컷은 재빨리 뛰어다라 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암컷은 도망치는 것이 느려서 아차 하는 순간에 그만 사유가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유는 그와 같은 영약을 먹고 더욱 그 요기가 무서워졌어요. 원래 부적은 두 개였는데 나 때문에 하나가 망가졌기 때문에 사유를 제압하는 효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사유가 매일같이 죽어라 하고 발버둥치는 바람에 현재 상반신은 동굴밖에까지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어나와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재앙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어요. 손남은 듣기를 마치자 깜짝 놀랐다. 그 사유라는 용울이 그토록 무서워. 하지만 사배님처럼 신통 광대하신 분께서 사유가 나오면 세상에 재앙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또한 그 사유가 이 산부근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방법을 강구해서 세상을 위해 그 요물을 죽여 해를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니 정말 및 어지지 않는군. 금서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그 요물을 가만 내버려 둔다고 누가 그래요. 내가 그와 같은 큰 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어머님께 그것을 죽여 없애자고 거듭 부탁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 일에는 하나의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 어요 손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 도와줄 사람은 반드시 일신의 커다란 도력을 지니고 있겠군.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일신재가는 크게 뛰어나지 않지만 그가 이곳에 오면 사연은 운이 다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5년 5월 단호일 옷이 애 출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극의 원리에 따라 그가 와서 돕는다면 쉽게 그 사연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손남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깨달았다. 사배께서 내가 이곳에 남아 도와주라고 하신 것도 무리가 아니로군. 내가 바로 말띠의 5월 단 5날 5시에 태어난 그 사람이야. 금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나는 이제 좀 마음이 놓여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일 때문에 매우 초조해 하고 있었답니다. 나는 누나의 재간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 몰래 누나에게 가서 나와 함께 그 사유를 죽이자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누나는 어머님께 혼날까 봐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제 어머님이 떠나신 다음 나는 다시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누나는 여전히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연께도 도움을 청할까 생각해 보았으니 조금 전 사연이 그 사마외도 의 땡초 와 싸울 때 건강 이별로 대단하지 못한 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않은 겁니다. 조금 전에 누나가 화를 내고 떠나가자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사연이 바로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도움을 줄 사람 이었군요.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할 수 없고 우리 내일 정우에 함께 가서 사연을 죽여버려요. 손남은 그 금선이란 소년이 성격이 활발하고 담이 하늘을 덮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남은 이 금선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사연을 제거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만일 싸우다가 사연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어떤 병고를 당하게 될까 염려스러웠다. 이천 그는 그는 무거운 중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했다. 그는 응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금선이 자기보고 감이 작다고 비웃을 것을 생각 하니 이리 진퇴양 난이었다. 그는 그 문제를 얼버무리려고 했다. 나는 능력은 없으나 너를 도와 그 사연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하지만 사배께서 나가 계시고 사저마저 동굴에 계시지 않는 처지가 아니냐. 나중에 사배께서 내가 너를 데리고서 위험한 짓을 했다고 꾸짖으실까 염려되는 구나. 차라리 방법을 강구해서 먼저 사저를 찾아온 후 세 사람이 함께 그 요물을 처치하면 그처럼 좋은 일이 없을 거야. 금선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들은 검엽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일을 처리할 때 조금도 시원시원하지 못하군요. 언제 나 머뭇거리기만 하더라. 내가 처음 최선회에 갔을 때 어머님께서는 사요가 곧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후 이미 두 달이나 지났어요. 어쩌면 오늘이나 내일 사요가 세상에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자꾸만 날짜를 지연시키다가는 수습할 수 없는 화근을 키우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거야말로 야단이 아니겠어요. 옛 사람들은 악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하고 선수를 쓰는 자는 강자가 되고 후수를 쓰는 사람은 재난은 당한다고 했어요. 나는 일전에 황산에서 주메 누나를 만나 이 일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답니다. 그녀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시원시원하게 응락했어요. 그녀는 자기 사부가 꾸지지실까 봐 살그머니 찬화대사의 법보를 훔쳐서 나에게 몇 가지를 빌려준 적도 있어요. 조금 전 그 사마외도의 땡초와 싸우게 되었을 때 나는 그중이 그만을 망가뜨리게 되면 장차 그 식물을 돌려줄 때 주메 누나에게 미안할 것 같아서 함부로 꺼내 사용하지 못했어요. 방금 사형의 사주 팔자를 들었을 때 나는 기쁘기 짝이 없었으며 아무쪼록 사형이 나와 의기 투합하여 해를 제거하고 사람들을 평안케 하고 후환을 영원히 제거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형 역시 누나처럼 나를 없애 여기는 군요. 사형도 알다시피 나는 비록 체구는 작지만 용기는 작지 않은 사람 이라고요. 사형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혼자 못할 줄 아세요. 나는 오늘 나의 작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사유와 생사를 걸고 싸워야 겠어요. 사형은 용기가 없고 겁이 많으니 아무래도 나 혼자 가는 게 낫겠어요. 금선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연신 짓거려 댔다. 말을 끝내자 그는 얼굴 가득히 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손남은 이 소년이 스스로 내뱉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미를 가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도 사실은 호승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금선이 겁쟁이라고 몰아붙이니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더군다나 자기는 손님이 아닌가 말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니 탓할 수도 없었고 위험한 짓을 저지르게 내버려 둘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었다. 또한 사부의 말씀을 되새겨볼 때 자신은 한평생 흉허만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선 응락해놓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일을 처리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물러서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사제 너무 화내지 마라. 나는 그저 내가 용기있는 아이인지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보았을 뿐이야. 결코 내가 너와 함께 가기 싫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 원래 나는 너의 누나가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가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야. 그녀의 검술은 신기에 가까우니 우리가 그녀와 함께 요괴를 잡으러 간다면 여러 가지로 안전하고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꼭 우리끼리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우리 내일 같이 가보도록 하자. 금선은 그 말을 듣자 급히 희색이 만면해졌다. 나는 원래 손사형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마음속에 있는 말 몇 마디를 아직 사 형에게 하지 못했는데 사형이 보기에 나의 누나라는 사람이 어때요? 손남이 막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 호련 눈앞이 환해지면서 영훈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타나자마자 야무지게 소리쳤다. 이 꼬마 녀석 또 나를 흉보려고 그러는 거지. 원래 영훈은 종종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는 자기는 다시 속세에 애껍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여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공교롭게도 손남이 왔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는 말 속에도 수상적은 기미가 엿보여 애껍에 떨어지리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백여년을 쌓아온 공행이 쉽게 얻은 것이 아닌 만큼 언제나 스스로 근신했으며 손남과 대화하기를 피해왔다. 손남 역시 달리 생각하는 반은 없었고 그저 영훈의 높은 무공을 우러러보았기 때문에 종종 성심껏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영훈의 어머니는 떠날 때 손남에게 영훈으로부터 검술편의 검법 비결을 가르침받으라는 말을 남겼기에 부모님께 평소 효성을 다하고 한 번도 그분들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던 영훈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배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은 떨떠름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영훈은 사람댐이 부드럽고 온순했다. 그녀는 손남이 정직하고 광명 정대하다는 점을 알고 또한 그가 성심성의껏 배우려고 하자 감히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그의 부탁을 냉정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어머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 지만 어찌된 노루진지 손남과 한번 만나자마자 미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평소 의젓하고 도행 이시무의 짐에 따라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막디 맑은 그녀로서는 뜻밖에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것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를 아랑곳하지 않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광명정대하고 지극히 성실한 데다가 아무 흠이 없다는 점에 은근히 끌렸다. 따지고 보면 아무런 일도 없었으나 그녀 스스로 겸연 적어 하고 불안해 했으며 때로는 그녀 자신도 스스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 조금 전 금선이 허비랑 앞에서 던진 비웃음의 말은 어린아이가 생각없이 불쑥 짓거려된 것으로서 별다른 편견이 그 속에 깃들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매우 부끄러워 했으며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호련 그녀는 황산으로 간다는 핑계를 대고 매일 금선에 동정을 감시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일부러 금선과 입씨름을 버린 이후 황산 쪽으로 날아갔던 것이다. 그녀는 도중에 찬화대사를 만났다. 찬화대사는 그녀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영우는 그만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부끄러워 했다. 찬화대사는 그녀의 태도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다. 착한 아이야 나는 너의 심정을 알고 있느니라 가련하구나. 정말 내가 처음 입도할 때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으냐. 영우는 그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땅에 엎드려서 어찌 해야 할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청을 드렸다. 찬화대사는 부드럽게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본산에는 육지가 있으니 너의 공행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맑고 깨끗한 심성으로 평소처럼 외말을 대할 수 있다면 결코 속세의 애껍 속으로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을 두려워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영우는 육지를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는가 를 물었다. 찬화대사는 대답해 주었다. 그것은 너에게 선연이 있는가 없는가 에 달려 있다. 내일은 바로 사유가 죽게 되는 날이다. 육지를 손에 넣고 넣지 못하고는 그대들 세 사람 각자에 달렸다.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힘들구나. 너는 한마음 한뜻으로 속세의 인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나의 주메한 녀석은 기를 기를 쓰고 정의 그물 안으로 스스로 기어들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로구나. 일전에 그녀는 내가 조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두 가지의 진산지보를 몰래 그대의 동생에게 빌려주었지. 참으로 철없는 것들의 몫을 장난들이지. 영우는 그 말을 듣자 재빨리 금선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주매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사고 청을 들였다. 찬하대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니 마음 쓰지 말아라. 누가 두 어린아이를 탓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금선은 그 물건의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으니 나는 주매로 하여금 그대들을 도와 사요를 잡는 일을 성사시킬 생각이다. 영우는 깊이 감사의 인사를 울린 후 발길을 되돌려 동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고서 금선이 겁을 먹고 하룻밤동안 초조해하는 꼴을 몰래 보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금선과 손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을 심산이었다. 마침 금선이 손남을 충동하고 있었고 손남이 그의 계책에 말려들고 있는 참이었다. 그녀는 소구 로스는 우승을 지으며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다시 금선이 그녀 자신의 대의 묘한 말을 꺼내자 혹시나 그가 되는 대로 시부렁거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모습을 드러내고 금선의 입을 막았던 것이다. 금선은 누나가 돌아오자 속으로는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그러나 겉으로는 조금도 그러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빈정거렸다. 누나는 황산으로 떠나지 않았나 왜 돌아왔지 혹시 내일 나와 손상형이 신통력을 크게 떨쳐 그 요괴를 잡아 세상의 해를 제거하는 위대한 업적을 보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니야 영우는 챗 하고 혀를 찼다. 부끄럽지도 않니 너는 주매 누나를 꼬드겨 찬하 사백님의 진산지보를 훔치게 했지 그 바람에 주매는 크게 벌을 받았단 말이야 지금 사백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주매를 내쫓으려 하셔 너는 그것을 알기나 하고 그렇게 철없이 날뛰는 거냐 금선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다급하기도 했다 얼른 뛰어와 영운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착한 누나 그게 정말이야 주매 누나가 진산지보를 훔쳐 나에게 준 것은 요괴를 제거하여 세상을 구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행동이야말로 의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잖아 그러나 저러나 주매 누나가 나로 이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단 착한 누나 누나가 이 아우의 얼굴을 봐서라도 사백님께 사정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해요 영운은 금선의 작은 얼굴이 온통 새빨갛게 변하고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초조해 하는 걸 보고 속으로 웃으며 그를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평소에 그토록 제멋대로 굴더니 오늘은 나에게 사정을 다 하다니 정말 신기한 노르디구나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니 나는 깊이 관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구나 사백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어째서 내가 스스로 가서 부탁을 드리지 못하니 착한 누나 제발 나를 놀리지 말아요 누나가 이번에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누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감히 거역하지 않을 거예요 착한 누나 이번만 이 아우를 한번 크게 도와줘요 금선의 두 눈가가 붉어지면서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영우는 금선의 성격이 매우 오만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적당한 때에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착한 동생 서두를 필요는 단다 내가 아무리 이 누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기로 써니 이 누나가 아무려면 너와 똑같이 행동할 것 같으냐 더군다나 너의 그 줌의 누나는 무척 좋은 사람이 아니더냐 너에게 솔직히 말해줄게 조금 전 내가 말을 듣지 않자 나는 너를 버려두고 아미산으로 가서 잠시 머무를 까도 생각해 보았어 그런데 허공에서 찬하 사백께서 어기비행을 하며 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단다 그때 그분은 사요를 제거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너의 메누나가 진산지보를 훔친 데 대해서는 사백님께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다 사백님께서는 비단 주매를 벌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일 그녀를 이곳으로 보내 우리를 도와 사요를 잡는 일을 돕도록 하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너와 같은 어린아이를 상대할 때 똑같이 다루지 말라고 전하셨다 그래서 나는 돌아온 것이란다 내 말을 듣고 나니까 기쁘지 아니나 다를까 금서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다 착한 누나 정말 나의 좋은 누나로구나 내일 누나와 메누나가 나를 도와 사요를 잡으려고 한다 몇 일은 필시 성공할 거야 나는 아직 돌을 제대로 닦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세상을 위해 사요를 제거하려고 하니 참으로 훌륭하지 정신빠진 소리 그만해라 어머님께서 그러시는데 그 사요는 매우 무서운 요물이래 만약 평범한 요물이라면 찬하사배께서 어찌 주매를 보내시겠어 너는 사람이 많고 법보가 있는 것만 믿고 있는가 본데 함부로 날뛰다간 큰코 다친다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금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 말이 맞아 내 방금 말했잖아 이번 일은 누나가 지휘를 하도록 해 누나가 하라는 대로 나는 시키는 대로만 따를 테니까 그러면 된 거지 내가 내가 내 말을 잘 듣기만 한다면 이 일은 성공할 것이다 내가 훔쳐온 법보는 아직 사용법을 모 르니 주매가 오기를 기다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법보를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구경을 시켜줄 수 있겠니 금서는 그 말을 듣고 재빨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찬하대사의 진산지보를 가지고 나왔다 이 몇가지 법보는 원래 한자 정도 되는 크기의 비단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다 금선이 비단주머니를 거꾸로 들고 몇번 흔들자 안에서 지름이 새치가량 되는 하나의 둥근 구슬이 떨어졌다 그 구슬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의 누런 광채가 뿜어나와 사방을 누렇게 물들였다 그리고 삼첨양인 뇌의 조그만 칼 백팔자루가 우수수 떨어졌다 그 작은 칼들의 길이는 5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단주머니에서 나오자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부시게 하는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영훈은 금선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아이로구나 다른 사람을 깨어 법보를 훔치게 하면서도 훔친 물건이 용법조차 모르다니 그게 말이나 되니 너는 이 물건들을 손에 넣으면서 그래 용법을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이냐 금선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목을 움츠리며 대답했다 일전에 내가 황산에 갔을 때 사례께서는 안 계셨어 나는 매누나와 동굴 밖에서 한참 동안 재미있게 놀았지 그 후에 사요를 보았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법보도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매우 안타까워 했지 만일에 사요가 동굴 속에서 뛰쳐나와 세상 사람들을 해친다면 그건 내 탓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때 나는 땅이 꺼져라고 연신 한숨을 내쉬었더니 매누나는 나를 위로해 주면서 무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해도 하지만 사백의 분부가 지어마셔서 함부로 동구에서 나갈 수 없는 일이 안타깝다고 하더군 아울러 그녀는 용기가 없어서 사백께 감히 여쭙지도 못한다는 말도 했어 그 말을 듣고 내가 몹시 낙담하자 그녀는 얼른 사백께 열두가지의 법보가 있다는 말을 해줬어 사백께서는 평소에 법보를 가지고 다니시지 않으며 그녀에게 엄중히 지키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몰래 갔다가 나에게 잠시 빌려줄 수도 있다고 했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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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이후에 살그머니 몰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만약 이리 탄로가 나면 어머니와 누나에게 부탁해서 사백께 용서를 빌라는 말도 해더 그녀는 법보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해서 나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이 칼은 주사인 이라고 하며 모두 108 개야 던져낼 수도 있고 거둬들일 수도 있는 신기한 법보야 그리고 이 구슬 은 천황 정기주라고 하는 보물이야 그녀가 그 용법을 설명하기도 전에 하필이면 그때 사백님께서 돌아오셨어 나는 재빨리 두 가지 법보를 몸에 숨기고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드렸거든 그리고 나서 작별할 때 보니 사백께서 빙글에 웃으시는데 마치 우리의 수작을 모두 알고 계시는 듯 했어 나는 매누나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사백께 모든 이를 말씀드리려고 도 생각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사백께서 모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물건으로 내가 사요를 죽이기만 한다면 다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 이리로 온 다음에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몇 번이나 몰래 달려가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그럴 기회가 영 오지 않았어 영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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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때 호련이 동굴 밖에서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괴이한 음향이 들려왔다 이상하게 여긴 그녀는 재빨리 동굴 밖으로 달려나가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달빛만이 교교하고 은은한 별무리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을 뿐 별다른 종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문득 일종의 기이한 피리 소리가 바람에 실려 취선의 쪽에서 은은히 들려오고 있었다 작전전야 영우는 별빛과 달빛을 빌어 취선의 쪽을 바라보았다 취선에는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영롱한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는데 때때로 연기 같기도 하고 불길 같기도 한 붉은 광채가 간헐적으로 뿜어져 나오곤 했다 하늘에 성절을 살펴보니 자시말 축시 였다 영우는 사태가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즉시 몸을 날려 동굴로 되돌아갔다 금성과 손남 두 사람이 막 동굴을 나서려 하고 있었다 영우는 두 사람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도로 들어가 좋은 발을 이야기해 주었다 금서는 매우 다급해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것봐 사효가 이미 도망쳤잖아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됐으 텐데 이제 큰 화근이 생기고 말았으니 이를 어째 이미 때는 늦었지만 우리 빨리 달려가 살펴봐요 영우는 역시 당황했다 그녀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상의하려고 했다 갑자기 동굴 밖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금서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누나 빨리 검을 던져 사효가 왔어 손남 역시 당황해 있던 차라 급히 칼을 내찔렀다 영우는 도력 이고심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금세 알아채고 재빨리 소리쳤다 손사제 무례한 행동을 하면 못써요 우리 편 사람이에요 나타난 사람은 건강히 자기 몸을 향해 맹렬히 쏟아져 오는 것을 보자 급히 손을 쳐들어 한 가닥 푸른빛을 발출해냈다 손남은 영운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칼을 거두어들였다 그는 자기가 경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을 불켰다 금서는 앞으로 달려나가 나타난 사람의 손을 잡고 손남에게 소개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주매누나예요 주매누나 이분은 나의 사형이며 백협 손남이란 군이에요 각기 인사를 나눈 후 영우는 금선을 남으랬다 내 녀석은 언제나 방정맞더라 이 동굴 안에 어떻게 감히 요물이 들어온다고 그래 똑똑히 보 지도 않고 무턱대고 비명을 지르면 어떠하니 만약 주삼에 건법이 고매하고 손과 눈이 빠르지 않았더라면 상처를 입었을 것 아니냐 손사제 역시 너무 성급했어요 주매누 재빨리 금선을 대신해서 변명의 말을 했다 이 일은 선하호를 탓할 수가 없어요 본래 제가 경솔했던 탓이에요 사전은 그를 탓하지 마세요 영우는 그녀가 금선을 위해 변명하는 것을 보자 조금 전에 금선이 다급해 하던 모습을 상기하고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이어 주매에게 여기에 오게 된 까닭을 물어보았다 주매는 대답했다 조금 전에 제가 한창 무예를 익히고 있는데 사부께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최선혜의 사효가 내일 오시에 동굴에서 나온다 사효는 이미 백여 마리나 되는 기이한 독사와 커다란 구렁이들 을 모으고 있으니 반드시 큰 후환을 남길 것이다 혹시 나의 영훈 사저가 잘못 손을 쓴다면 오히려 사효를 도와주어 도망치게 만들기 쉽다 그리고 사부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영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내 사람은 자리에 앉아 요물을 잡을 계책을 이야기했으며 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주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주매는 말했다 저는 나이가 어린이 마땅히 사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부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그 요물에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저께서는 나의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는 겸양했다 우리 사이에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사배께서 명을 내리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분부대로 행동해야 되니 이 일은 사배가 지도하도록 해요 주매는 생글생글 웃으며 금선에게 물었다 그대가 가져온 법보는 어떻게 됐어요 금선은 재빨리 법보를 꺼내 주매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내 누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나는 고맙기 이를 때 업었지만 사배께서 이 일을 아시고 누나를 탓하실까봐 매우 염려하였고 후회스러웠어요 나는 이 법보를 되돌려 주려 했으나 기회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 누나의 말에 의하면 사배께서는 이 일을 다 아시고 계셨다고 했는데 혹시 누나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았어요 주매는 말했다 괜찮았어요 사배께서는 몇 마디 말로 나무라기만 하셨어요 그대가 나를 걱정해 주어서 고마워요 영우는 그들 두 사람이 가정이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손남을 향해 웃음 지었다 주매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금선은 얼른 깨닫고 누나가 조롱을 할까봐 재빨리 말했다 사배께서 누나를 탓하시지 않았다니 정말 잘된 일이군요 언젠가 내가 달려가 누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청을 드릴게요 이제 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주매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사저를 지휘자로 모시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해요 저는 군사쯤으로 작전을 짤게요 이것은 제가 사부님을 대신해서 계책을 말씀드리겠단 말이에요 금선은 크게 기뻐 재촉했다 좋아요 무척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 말해봐요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고 본론을 말해주세요 주매는 빙글에 웃었다 그대 혼자 바쁘군요 지금은 겨우 인시 초이고 오시가 되려면 아직 한참이나 있어야 해요 그대는 어째서 일이 서둘러요 천천히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주매는 한날의 천황주를 들더니 영혼에게 내밀며 말을 이었다 이 구슬은 천년 묵은 웅왕으로 만든 것인데 전문적으로 사열을 제압하는 데 써요 내던지면 만 가닥이나 되는 누런 광채를 쏟아내며 주의수 마장을 온통 뒤덮어 버리지요 이번에 사이오는 많은 뱀들을 모아서 동굴에서 뛰어나온 다음에 이 동굴을 노리고 쳐들어올 것이에요 그 가운데 몇 마리는 아주 기이한 독을 지닌 구렁이에요 아무쪼록 사저는 이 구슬을 몸에 지니고 한 높은 봉우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이오가 동굴을 부수고 달려나와 나머지 독사들을 거느리고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 올 때 그 구슬과 함께 건강을 동시에 던져내세요 그러면 자연이 묘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녀는 다시 세포기의 약초를 꺼냈다 그 길이는 서너자 정도였는데 한 줄기마다 아홉 개의 순이 달려있었다 전체가 새빨간 빛이었으며 기이한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한 포기의 약초를 금선에게 건네주고 설명했다 이것은 주초라고 해요 일명 홍벽사라고도 하죠 이것을 입에 물고 있으면 백독이 침범하지 못해요 사이오는 매일 자시나 오시의 그 기이한 울음소리로 자기의 동료를 소집해왔어요 우리는 미리 108자루의 선인을 사이오의 동굴 밖에 세걸음 간격으로 한 자루씩 박아놓아야 해요 이 일을 오시 이전에 끝마쳐야 해요 그리고 땅에 꽂을 때 사이오의 동굴과 가까우니 반드시 주초를 입에 머금고 독의 침범을 막아야 해요 이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대 그대는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용기가 있나요 금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 말했다 가고 말고요 가고 말고요 그 사요가 동굴에서 벗어나기 전에 다 꽂아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가서 꽂도록 합시다 주메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언제나 이토록 성질이 급하더라 아직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영훈에게 말했다 이곳에 5년 단호절 오시에 출생한 분이 계신가요 영훈은 손남을 가리켰다 이분 손사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손남은 주메가 무척 아름답고 뛰어난 재간을 지니고 있으며 얼굴에 연기가 가득하고 또한 의협스러운 풍모를 은연중에 드러내자 그녀에 대해 간복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는 오랜 세월을 두고 고된 수련을 쌓았으나 산을 내려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보 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움을 느꼈다 선배는 고사하고 사형제들도 하나같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주메와 금선이 다정스레 구는 모습을 보고 인노란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야릇한 기분을 맛보았다 그가 어리벙벙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주메가 그의 대의 질문을 해왔으므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소재가 바로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슨 분부하실 일이 계십니까 주메는 설명했다 이 사형은 수천년 동안 돌을 닦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육지를 복용한 이후에는 백번 단련한 강철처럼 몸이 단단해져서 웬만한 검선들로서는 그 요물에게 털끝만한 손상도 입힐 수가 없게 됐지만 그 사형에게는 치명적인 곳이 두 군데 있어요 한 곳은 바로 뱀의 칠촌자이고 또 한 부분은 사형의 배에 나 있는 허연 줄기 즉 분수백선이에요 그러나 그 사형은 이미 탈골어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설사 그 두 곳에 치명적인 급소의 상처를 입힌다고 해도 위세를 반쯤 꺾어놓을 수 있을 뿐이지 그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저의 주화검으로 끝장을 내야만 해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손남에게 한 포기의 주초를 건네주었다 이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빛 찬란 한 한자루의 짧은 창을 꺼내 손남에게 주며 말했다 손상형은 나중에 입에 주초를 물고 손에 이 여의신모를 들고 사여의 동굴 위에 올라가 눈도 깜빡이지 말고 사여의 동굴을 지켜야 합니다 그 사여는 매우 교활해요 사여는 동굴을 나오기 전에 다른 뱀들을 먼저 동굴 밖으로 나가게 하는지도 몰라요 냉철하게 살펴보지 않다가 이 창을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돼요 사여가 일단 동굴을 나설 때는 질풍처럼 빠르게 몸을 움직일 터이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다행히 사여의 머리 위에는 한가닥 기다란 머리카락이 곤두서 있으니 알아보기 쉬울 거에요 그때 손상형은 그 요물의 칠촌자를 똑바로 겨냥하고 입으로 여의신모를 받아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창을 던지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이 절묘한 조화가 일어나서 마음먹은 대로 손짓하는 대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제 두권으로 계속 제 두권으로 계속